자 이어서 가야죠 3일째 첫날 영상 5시간 11분 두번째 영상 5시간 20분 썸네일이 똑같아서 같은 영상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른 영상입니다 아... 먹자마자 켰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순댓국이랑 튀김이랑 샐러드 먹었는데 저는 순댓국을 한번 먹으면 큰 냄비에 넣고 몇날 몇일 먹기 때문에 화면비가 약간 잘려있네요 조금 내리죠 그런데 파란색 살짝 나와있네 살짝만 내려봐 이정도? 어때 뭐가 어때야 똑같네 아까랑 이정도? 어때 어때 음... 아...야... 아... 누가 머리통을 자꾸 잘라 살짝만... 됐다 거슬려 아... 새로운 지역에 왔구요 정확히는 저번과는 다른 지역이죠 잠수함을 잠수함을 거기에 이탈한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지역인데 여기는 이벤트가 없어요 어... 그쵸? 좋더라구요 레벨업도 많이 해놨고 무엇보다 나랑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 두개 들고 하는거거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하고 하나 빼기 하고 두개 중에 하나 빼는거 그래서 같은거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되구요 하나 빼기 얼마만 있냐 쯧 여기 왜 멈췄냐 가야되는거 아님 여기 왜 멈춘거죠 불안하게? 갑시다 뭐죠? 파키스탄 카라시에 도착하였다 뭐야 왜 멈췄던거요? 중동지방에 햄버거 고기를 막대로 깨요 칼로 도련에 빵 위에 얹어먹는다 아 5인분 주게 5개 1000엔이야 한에 2천원이네? 일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도 한국인한테 비싸게 받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뭐 조셉 해줄거기 때문에 내가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돈 많은 노인은 안깎을거 같은데 깎나보네 한 500원이네 그럼? 그쵸? 2500원 아닙니까? 아 너 많이 먹었어 300으로 해 600 음 야 많이 깎았네? 원래 하나에 300원이야? 물가는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어뜨 aucun질이라고 집이 방송하는 곳이 모든게 다 있어 물티슈부터에서 약 부터에서 없는게 없다 너무 편하다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 저번에 잘생겼네요 저거 허미피플 아닙니까? 어우 흐흐흐 내 이름은 덴 스텔리 덴 연인의 카드를 암시하지 어흐 스탠드 실체가 아니야 아 실체다 아 움직이는 촉수다 스탠드가 아니다 촉수가 실체라고? 아아아아 디오꺼구나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육아를 칼로 베었다 잘려나가진 촉수는 햇빛에 녹아 없어졌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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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도전 어흣 제가 알기로 저 할머니가 이제 스탠드 가르쳐주고 화살이었나? 네 그걸로 과자레이 솔직히 기억 안납니다. 조절어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나오니까 보고 대답한 사람은 없겠지만 매트 트니까 매트를 틀고 하늘을 보면서 눕잖아요. 옥매트에 열이 뒷목으로 확 오는 느낌 함부로 매트도 못 들겠어. 문 닫고 살아야 돼. 왜 외국인들은 고혈압 환자가 많다잖아요. 기름진 게 많아서. 그래서 옥매트가 없었나봐. 힘들어서 나처럼. 댕댕이도 방에 넣어놓고 자야지. 거실 추운데. 걔 똥칠을 해놔서 내가 잘 수가 없었어. 바닥에 칠을 하고 발을 비벼서 똥을 다 문대 놓고 다 치우고 목욕가에 싹 씻기고 나왔는데 우디에 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림자가 자서 못 봤는데. 바람막이에. 뭐냐 이건. 조스타. 쟤는 뭐 아픈 것도 없어? 고통도 못 느껴? 엔야 할머니 죽는 순간까지 길을 통해 자신의 뇌에 파고들었지. 당시에 뇌에 파고들었다. 너무. 얘 능력도 되게 좋아. 이런 거 보면. 이런 놈도 있었군요. 기억이 날듯 말듯 하네요. 조타로한테 도둑술 시킨 애가 얘구나. 어. 러버즈. 얘도 되게 좋다. 능력. 조그매서. 자기가 수동으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거의 뭐 이제. 핸드맨급 아닙니까? 안 보이면 못 찾잖아. 저거 들어가면은. 아. 흡혈기는 상관없겠구나. 흡혈기는 좀 망가져도 재생하지? 흡혈기 개삭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빈즈가 나댄 이유가 있구나. 지금 흡혈기인데 왜 덤빈이 안으시고 나댄 이유가. 아기잔. 흥 나 그냥 고킴다. 안 보ftig stand passed. 야, 좌우를 공 requirements하면은 한단 말이지. 자. 미친놈이에요 완전. EEP. 펄라이프 구경하는 거 봐라? 부활 미친놈이에요 완전. 조...조셉은... 팔이 하나 없잖아 그니까 의수인 부분을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제 팔을 그러면은... 기절할 거 아니야 아파서 아나프... 아나프하나? 아... 심장과 독이 든 반지에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아 독이 든 반지가 들어갔다 그거네 그 기둥 남자들 아 나 이런 거 다 기억납니다 내가 또 이제 영어 단어 기억 못해도 이런 쓸데없는 건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조조도 놓고 나도 남을래 흐흐흐흐흐흐흐흐 개웃겨 이제 저것만 빼버리면은 2대1로 그냥 뚝가 패버리는 부분이야 아 저기 몸속에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흠... 흐어어어어... 아 거리도 길어 log 야 되게 좋은데 캡업 팔면은 여러 명 죽이겠다 야 아... 지갑 붙어볼까? 저장하자 재밌겠는데 이렇게 좀 가물가물해야 보는 맛이 있거든요 떠오르면서 다 알고 있으면 솔직히 노잼이지 그쵸? 저런 거 보면 되게 좋아보인다 스탠드 저렇게 활용도가 높은 스탠드를 여태까지 써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지도 피는 것밖에 없었잖아 쭈밍밍 잡을 때 좋아 내가 안 따라가도 같이 가서 싸워야 되네 야 근데 큰일 났다 폴라리프 약한데 아...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학교인 고막 안에 들어가야 돼 이 고막이야? 이쪽 관련된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뭐 간다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기겠지? 아 그만 나와 아 둘 다 있네 너무 두꺼워서 안 된다 너무 두꺼워서 안 된다 마인부 몸속 같아 마인부 몸속 같아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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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부딪힌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 등을 가면 개웃기네 몇 배로 간지럼 태우는 거 아니야? 힘들지 그럼? 치매 걸린 근육질 노인 장발장이네 하이애로펀트 하이애로펀트 그린 아 나 이름 너무 헷갈린다 이거 러버즈가 보인다 마기 아 먹어서 성장하는구나 뭐야 10년이 이르다고 10개만으로 들어간 거고 얘들은 원래 사이즈니까 저 사이즈인 상태로 제일 센 거겠네 근데 저거 변형이면 너무 안 어울린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쓸모도 없잖아 솔직히 몸속에 들어가는 거면은 아 음식 같은 걸로 변해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 근데 작은 면은 어차피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니지 한 그래도 약간 이게 하루살이 정도의 크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 너무 큰가 그러면은? 아 귀구멍이 들어간 거 사이즈로 생각하면은 그럴 거 같은데 아 귀구멍이 들어간 거 사이즈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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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더미의 머리를 봐 둘이 대고 있어 저 사이즈가 최강인 거네 그 있지 않았습니까? 얘 말고도 얘랑 비슷하게 생기는 있지 않았습니까? 사부의 그 동전 주워 다니는 애 키라가 처음에 죽인 녀석이었나? 처음이 아닌가?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건가 본데 안녕하세요 도트로 보니까 보기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하이예로폰트랑 실버 체리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 졸리네 아 뭐야 이렇게 생겼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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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중거리는 놈이 하나 있거든요 그냥 다 썰어 못 이기잖아 이러면 바깥다 바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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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데미지 뭔데 하클이 너무 약해요 도망가자 도망 안되네요 아니 좀 아니지 이러면 나 얘네 둘 안 키웠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나마 하이예로폰트 키워서 다행이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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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을 것 같애 데미지도 안 쎄고 솔직히 저희 쪽이 훨씬 쎘네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50% 박아버리네 어 됐다 됐다 아 이제 법황 쓰면 다 죽겠죠 아유씨 법황 아 법황이 아니구나 10m 에멜드구나 결계인 줄 알았는데 아 죽겠다 이러다 아잇잠깐 어어어 아냐아냐아냐 법황이 결계 맞네 아 뭐야 하 아 이거 조조입니다 조조 조조는 조조를 모르는 사람에 보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기계에서 스탠드라고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아 비교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초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능력 아 진짜 설명할 게 없다 마인보 몸속 들어간 것처럼 그럼 이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몸을 파괴하는 녀석을 사냥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겠는데 그리고 결계 써야겠지 야 이거 무조건이지 이건 아이템 없나? 조기템을 내가 다 팔았죠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지 어떡해 이거 아 데미지가 되게 쎘는데 폴라레프 괜찮은데? 아 폴라레프 열받았어? 아이씨 졸라 쓸모없네 진짜 어차피 결계만 있으면 돼 아 위험하다 이게 전체 맞으면은 아 경황해 아직도? 아 야 쏴 몰라 회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위도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데미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계산이 들어가나 본데 회복되는 애 때렸죠 지금 아 제발 진짜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죽는 게 나올 거야 안 나오네요 회복해야죠 무조건 이러면 데미지가 다 들어와도 그렇게 안 아파 하하 잘 먹어야 된다 타이든은 먹을까? 먹어 어 한 번에 깨자 아 제발 진짜 회복해줘 회복해줘 제발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이게 좀 정신없긴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면서 아 안 죽냐? 폴라렘프 키워줄 필요 없겠지? 싸울 일이 있나? 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키워주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거는 얘 빨라서 님들끼린 님들끼린 인사하지 마시죠 아 뭐야 뭐했어 아 뭐했냐 하나쯤 죽을 줄 알았어 끝난 줄 몰라서 때리는 거 아 살았어 어 다행이야 어 아 죽겠는데? 어 뭐야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됐어 내가 폴라렘프 키워놨으면 이겼는데 진짜 강력으로 아 아까 하나 죽었었기 때문에 폴라렘프 레벨이 한 14, 16 될 거라서 아니 하다못해 자네 조조 안 끼웠으면 조타를 안 끼웠으면 잡았을 텐데 꼬맹이라니 조타를 꼬맹이라니 조타를 꼬맹이라니 조타를 꼬맹이라니 조타를 꼬맹 아 아 잠깐 진행 단계 좀 켜놓을게요 헷갈리니까 내가 어 일곱 번째 스탠드사 어디 보자 카라치 카라치 아 카라치에서도 스탠드사가 나온다네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가 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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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치매 걸려도 애기 정도는 구하지 않나요? 아 나도 사부는 기억합니다 아 길을 통해 내로 잠표 주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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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셉이 제일 약간 크흫 좀 그시기하다 걔는 주인공인데도 할아버지로 나오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로 보통 나오면 좀 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자보다 약해 아 정확한 거 시력을 모르는 건가 머리 좋다고 해도 솔직히 조타로가 너무 쎄서 ㅎㅎㅎㅎ 약간 이제 비교하기도 좀 거시기한 아 너무 늙어서 나왔어 손자가 뭐야 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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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될 때 나버려 어떡해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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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조.. 조셉이 치매였나요? 난 멀쩡한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늙어서 오락가락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치매인가? 내 기속으로 하하 하하 졸라 쓸모없네 진짜 야 나 일로 안 가고 저쪽 갔으면 다 잡았을 텐데 아이 날놀이네 으흠 아 아 아 재수 한 번 치는게 다야 설마 내 존재감은? 아 나도 때릴래 아 둘은 때릴 줄 알고 일로 온 건데 아 뭐야 아 내 몫도 줘 스틸리데를 물리친 조스타 일행은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 카라치 호텔 도착하였다 아 진짜 내가 저거 다 잡았으면은 게임 금방 한 번에 끊었을 것 같은데 아주 아쉽네요 이제 카라치 호텔로 왔죠 여기서 이제 스탠드사가 있는데 이게 카디건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무조건 아 여긴 그게 없네 방이 없네 어차피 이거 저는 앉아도 딱히 진행은 되더라구요 아 이게 좀 땡기긴 하는데 이거 한 번에 하나기 때문에 비싸긴 하네요 뭐 회복 아이템 밖에도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라 뭐라 그랬죠 케찹 카 찰리 아 잠깐만 이게 MBC가 맞냐 아 잠깐만 카큐인 어딨어 큐인아 얘 어디갔냐 아 다 저기야 조스타 있고 아 카큐인 어딨어 카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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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큐인이랑 나랑 이제 아 야 잠깐 이거 안 돼 아 이거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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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과 희생권도 다 저희기 때문에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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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여기서 나 암살을 아 그치 도봉포지션이기 때문에 안 맞죠 하자 망고요 안 먹어요 됐다 드디어 살겠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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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아 내가 더 빠르네 좋아 여긴 뭐야 카르처는 파키스텔의 가장 큰 도시야 외국마을이라서 이제 배는 작지만 도시는 크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여기 경험치 먹을만한 애들 많네요 아 여기가 이제 끝이었구나 아 아 아 아 살짝 살짝 발끈했네 아 3차례 쓰자 자포자기 쓰고 어차피 이거 맞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난수인가보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아니 조저도 이렇게는 되는데 얘네가 별로 없었죠 전파는 아니 아니야 벌레는 안돼 벌레는 쎄 만만한 개네야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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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미터 대박 진작에 나왔어야 됐어 융단 시끼 넌 뭐냐 병원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음 아 잠깐만 나나나나나 위장약 같은 거 가져가야 되나 위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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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저택이 있다고? 북쪽 저택으로 가래요 일단 다 뒤져볼 거기 때문에? 10미터로 충분할 것 같은데 20미터 쓸까 그냥? 얘 많아 많으니까 10미터면 100% 전반 아니야? 아 좋아요 아 너무 좋은데? 원거리로 150이야 목걸이 아 이거 친밀도 이벤트다 아 이거 친밀도 이벤트다 어 친밀도 이벤트네 아 이거 없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공략이 없던 거구나 여성 조종인데 나도 쓸 수 있냐 됐다 야 잡을만한 몸이 많다 이런데 뭐 없을까? 숨겨진 아 숨겨진 암살자를 발견했네 아이씨 결기 20미터면 충분해 죽여 이제 암살자도 암살자가 아니여 어디서 건방지게 암살자 따위가 말이야 비밀상점으로 아이씨 이걸 따라 붙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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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랑 경험치 둘다 너무 중요하죠 지금 돈이 있으면 이제 능력치를 살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이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올 테니까 경험치가 있으면 이제 레벨업이 되고요 주차 그 2매차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볼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내가 레드 갈란저 썼으면 이런거 안했습니다 너 왜 밥 먹는데 있냐 근데 카디건줄우는 함께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힐 만해서 아 내거 땜에 이거 강제로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좋아요 자동 추적은 잡겠습니다 쉽게 잡고 경험치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아 이건 아니지 상태 이상만 안 걸리면 돼 아 가장 걸리면 안 되는 걸렸죠 지금 큰일 났는데 기도해야겠는데 그냥 오잉 카큐인 개사기다 31 아니 다 잡아 다 잡아 이게 소중함을 알아야 돼 자동 추적형이 나오는 소중함을 나중에 녹아달라 그러면 어차피 이거 엔딩까지 가도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잡아도 돼요 엔딩 직전에 잡는 거랑 여기 잡는 거랑 경험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닌가 아 그래도 여기 잡으면 좋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잡을 때 잡아야지 아 진짜 아 시야 놓치는 건 안 좋은데 근데 미나톤만 놓쳤죠 아 카큐인 제발 카큐인만 살면 돼 카큐인만 아 카큐인 카큐인 한 끼 더 먹고 와야겠는데 라이도가 지금 하드기 때문에 노가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드로 깨야 징급회를 준다고 해서 하드로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뻔 했어 좋아 아 그래 그래 저한테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자외선 조사장치가 있기 때문에 버서치 생기는 굉장히 세거든요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흡수를 해가지고 버티는데다가 흡수 딜도 무심무적이 들어갖고 MP까지 먹는데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뭐 했냐 조사장치 덕분에 쉽게 가네 디오도 이걸로 죽여야겠어 템퍼런스 C 아 거라치 야 너무 좋아 아 카큐인 짱이야 카큐인이랑 압둘이 짱이야 근데 압둘은 이제 리타이어가 됐으니까 리타이어가 된거랑은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건 지금 빠져있으니까 카큐인이 짱이네 잘 골랐어 내가 근접이고 확긴 원거리 데미지 조금 차인데 이렇게까지 거리 차이가 나면 무조건 이득이지 들어와 얘네로만 이미 보스급 겸치 먹었는데 나도 좋다로 더월드 쓰는거 보고싶다 디스크도 살 수 있으면 사겠습니다 더월드 것도 주체 진행이란 일단 스킵 두개는 확실히 가져가야되고 아 야 빨리 가고싶다 저집이라고? 음.. 가볼까? 집 맞아? 아닌데 여기? 가보자 저수지 저 위로 가는길이 있나본데 이리로는 못가네요 아니 저태가 아닌데? 북쪽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먼저 갔다가 아 어디서 암살자로 덤벼 아 20 20 20 20미터 맞으면 다 죽는건데 개사기다 진짜 야 뭐냐? 기부한다 기부해도 뭐 주나? 아 기부한걸 시점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 구두색이질 좋구요 뭐야 남의 집에 가서 다 대화 건다 침대 세 개를 붙여놨어 다닥다닥 야 좋다 여기 맵 갔다 왔잖아 다 싸우겠습니다 소모가 없어 소모가 없어 그냥 결계로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좋아 자판기야 스킬만 쓰면은 돈이랑 겨무지가 나와 근데 이렇게 잡았으면 레버 패야되는거 아니냐? 어 좀 많이 남았네 아 이미 한번 했구나 내가 자 좋아요 아 술집 없나? 술집에서 술을 먹어야지 MP만 채울 수가 있어서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데 술집이 없네 술집이 없네 술만 먹여야지 이제 차는데 이렇게 되면은 책방이다 판문의 호흡 같은거 없나? 어 이거 사야돼 아이씨 아 아 사고싶은데 이거 드래곤캐스트 사면은 집에서 할 수 있대요 다 외치하면은 아 갖고싶은데 나 진짜 나 사봐 팔아봐 됐어 가자 그냥 근데 얘는 미친놈이 일본인이면서 드래곤캐스트를 인도에 가서 사냐 골드는 놈이네 잡아 골을 때려요 골을 때려 이렇게 레벨업하기 힘든데 나 대체 어떻게 조조 27까지 지은거냐 야 나도 징어다 어떻게 이거 잡고 깼냐 결국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좋아 전에는 어차피 내가 힐이 있으니까 힐을 하니까 신경을 안썼는데 망고? 하나 먹자 아 좋아요 15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적당하지? 적당해 들어갔던 데고 아 카우보이 같은 남자 아 안먹어 400원에 벌어 500원이라고 안먹어 500원이라고 안먹어 야 이거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너희 그렇지 이렇게 커플로 나옵니다 얘도 어차피 내 생각에는 결계면 끝나 무적이야 그냥 다 한방이야 근데 이제 벌레를 내가 못찾겠네 벌레가 이제 성공이고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제습도 한방에 가거든요 소각 두번 맞으면 아 이제 배타고 출발 여기야 안되지 북쪽으로 가야지 나 북쪽 건물 이제 카디건즈로 힐을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안그럼 못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써있더라구요 문제는 카디건즈가 아닌 것 뿐더러 힐을 해줘야 되는 mpc 누군지 모르겠어 물약 주면 되지 않을까 타있는 놈 매기면 되지 않을까요 북쪽 건물이 어디야 나 모르겠어 봐도 잡아 많이 올려둬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저 이래봬도 침묵제일 이벤트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본 것 치고는 딱히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호감도가 높은 건지 안 높은 건지 모르겠네요 카큐인 27 야 많이 올랐다 얘도 하나 매기자 아이템으로 아 이거 이걸로 매기는 건 너무 좀 오반데 솔직히 SP 많이 채워주는 거 없어? 음식이 가성비가 그렇게 안 좋다 잡아 100% 맞잖아 너무 좋아 빗 맞는 거 없지 데미지 높지 원거리지 개사기야 진짜 너무 사기야 속도도 빨라 MP 많아 자 모든 걸 갖췄어 최강이야 일로 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나 회복템 사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 좋아요 술집이 있어야지 애가 한 번에 채우는데 왜 현실에선 술을 안 마시는데 게임에서 이렇게 술을 원하냐 공통인 것 같아 게임에선 술 마시면 무조건 MP 차더라고요 술에 마력이 있나 어디가 저택이야 나 좀 보내줘 아니 아니 벌레는 안 돼 벌레랑 싸울 바에 얘 두 명이나 싸 보겠어 벌레랑 싸울 바에 얘 두 명이나 싸 보겠어 야 이거 기대했는데 다음에 어딜 가던 물 마시는 사이에 기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좋아 내려가 내려 내려 오케이 아 님들 저 또 동서남북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내가 위에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위쪽은 아닐 겁니다 그쵸? 여긴가? 이 건물이냐? 아 이 건물이면 나 조금 어 너 이거 저거구나 아 들어와 아 에이 이거 좀 오바죠 닥치고 파밍 손수건 아 뭐해 저딴 거 줄 거면 주질마로 아 많이 아픈데 흐흑 잠깐만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나는 호흡으로 아 나만 살리면 되겠구나 아 쟤는 나중에 내가 살려주지 뭐 아 이 정도 손에는 2만원이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안 보겠습니다 아 아이템 뒤져 아 여기 다 죽인 다음에 내가 다 뒤져서 아이템 가져가면 되잖아 저기나 찾자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걸 일단 아이템 먹고요 온 김에 온 김에 호흡 뭐? 잠깐 잠깐 뭐라고? 보호대? 라디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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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장비했거든요 지금 아 잠깐만 아 그래 솔직히 데미 세니까 나이프 필요 없잖아 속박을 면역하는 게 좋긴 한데 경계를 면역하는 게 좋네 경계랑 그리고 그리고 일격필살 일격필살은 잘 안 맞지 바니걸슈트 야 입어봐 바니걸슈트 입어지냐? 근데 이게 여성 장비도 입어지더라고요 몇 개는 안되네 한 번의 호흡으로 회복시키고 내 생각에 이쪽 길이 맞아 저기 저거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체리 아 그냥 다 먹자 괜히 못 먹게 하면 어떡해 저택이 스탠드인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모르니까 모르면 당해 아 흐흠 흠 아 이거 먹기 전이야? 아 이거 좀 싫은데 이런 건 아이 귀찮네 먹고 올라가서 먹고 그다음 내려가서 하는 걸로 하죠 야 랜덤 윙카운터인가 봐 더럽게 날카롭게 찌르는구만 안 보이는 심볼이 있는 건가 템퍼런스 C가 아 흡 아이템이구나 괜찮네 나쁘지 않네 무식하게 먹는다 아이템 무식하게 먹는다 아이템 원래 무식한 놈이 이기는 법 다 회수하고 가겠어 나이프에서 안 바꾸겠습니다 솔직히 나이프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약간방지면 의미가 없지 속박은 완전 방지인데 큰일 날 뻔했네 다 먹었는데 안 때린다 다 먹었는데 안 때린다 이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자 입구에서 회복하자 심장 마사지 때려주고 자 회복 아이템 많거든요 휴대식량이 하나밖에 없네요 의치된 부분이죠 후 나한테는 이게 있단 말씀 아 이거 아까운데 좀 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벌써 두 대를 때려 잠깐 간 사이에 한번 콜라 먹을 수 있냐 와 이거 좋은 거였네 이렇게 필드에서 밖에 못 쓰는 건데 괜찮네요 돈 체리 야 무슨 피가 나 나 다 힛했는데 음식 먹었어 이미 죽었어 돈 체리 참격 에너지 S 더티 워크 마피아가 엔가보다 죽었어 넌 가차 없어 더팡 뭐 어우 야 나보다 빠르네 스탠드가 야 에너지 제기블룸 어쭈 어쭈 야 근접 누구야 군노러씨 아 잘 생각하자 중거리잖아 돌격은 솔직히 가성비거든요 레드 갈란지를 때려서 디버플 걸자 그리고 중거리니까 아 스플래쉬 100 해야지 체대미지인데 뭐 아 뭐야 저런게 어딨어요 공중 날라감 콜란 잠들기에 시야 사라집 야 다 걸렸어 대박 돈 체리 이걸로 아 파세탄 때릴까 아 이거 때려 그냥 맞는거 때리는게 더 바쁜거 같아 그리고 이제는 얘가 이제 빠르니까 아 카쿠이나 아 카쿠이나 아니지 이거는 아 이거 아니지 급쟁이 새끼죠 결국에 어 그렇지 1050에 600원 아 별로 안주네 해방 대보가 대보? 에보리 대보 얘기하는 거네 2 오오 야 괜히 먹었다 아 저렇게 쉽게 내어줄 줄 몰랐지 난 아이씨 됐어 가자 마나도 아끼자 안 먹은 템 있나요? 어 여기 뭐 문이 있네 아 뭐야 왜 잠겨있어 아 여기다 흙인 사라졌다 마나 남았으니까 이거 잡고 가자 어차피 한방이니까 알뜰 아 좋다 이제 이 정도면은 다 본 것 같은데 레벨 몇이었나 지금 32 레벨도 높고 회복하고 갈까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아 한번만 더 잡자 마나 아깝다 알뜰살뜰하게 합시다 우리 나 이런걸 좀 구두색이지도 있기 때문에 마나 깔끔하게 마나 깔끔하게 110까지만 낮추고 마나 상한이 있으니까 110까지만 낮춰도 다 맥스가 차겠지 하이하 깔끔하게 그렇지 280원 22,700원 회복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아슬아슬하네... 학현 28? 아 28은 좀 그시기한데? 조주랑 지금 동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로 가는 거 알잖아? 배로 가야 되잖아 아 다 잡아버릴까? 아 경험치인데 그래도 원래 이길 수 있을 때 이겨둬야 됩니다 나중 가서 쎄져가지고 내가 못 싸울 수가 있어요 바로 기습 때리는 거 봐라 아 저러면은 이제 얘로 얘로 돌격을 때리고 어팡을 때리면 되겠죠 아 왜 니가 먼저 때리냐? 그렇지 담벼 개엄치 다 내 것이여 다음은 방어력 같은 거 올려볼까? 방어력 정신력? 방어력을 올리고 싶은데 지속력을 올려야되나? 지속력 전에 올렸잖아요 응원과 같은 걸로 그때는 별 차이 없었는데 그때는 별 차이 없었는데 너무 좋다 학교인 너무 사기다 이리 강력한 녀석을 버릴 순 없지 학교인 좀 취급이 심하긴 했어 학교인 좀 취급이 심하긴 했어 솔직히 살려도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앞돌이랑 개는 솔직히 죽을 법 했어 느낌상 이제 좀 고지가 되려고 근데 얘는 그냥 바로 배때기에 구멍 뚫어가지고 죽였으니까 좀 가차 붙긴 했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과하긴 했지 할림이라고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먹자 아 위로 다 안 차네 아 뭡니까 이게 실망입니다 400원짜린데 200원짜리 두 개 먹는 건데 갑시다 그리고 일행은 카라치에서 배로 테르시아만을 건너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걸 보기 전에 혹시 놓친 거 있나 보죠 돈 체리밖에 없다고 해요 아 카디건즈 치료하는 게 카라치가 아니라 사막이구나 사막이라고 하면 내가 착각을 했네요 글씨로 봐서 공략으로 보는 거라 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사막에서 이제 카디건즈가 해야 된다는데 꽃은 화려하게 피어있고 한 집도 초라한 집이 없어 아 부자 동네 왔네 바꾸실지 없겠네 아 아 흐흠 이 카끼오인 여기서 데미지도 안 늘어나가면 안 눌러나면 약간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150이거든요 지금 좋다면서 쓸 것 같기도 하고 원거리라 좋은 거지 사실 근거리 강력한 녀석 나오면 힘들 것 같아 근거리 전용 기술이 있긴 한데 아 잘 모르겠네 레벨이 깡패니까 RPG는 소치 스프레이 좀 빌려줘 낙타 타워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차 타워 가지 빨리 기름 없나? 기름이 없을 리가 있나 사막인데 놀러 온 거 아닐 거 아니야 탄 거 맞냐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닥터 혼자 돌아다니잖아 사막을 횡단한다 아 진짜 이걸로 가는 거야? 아 차로 못 가나 보다 사막이라서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가 봐요 저장합시다 10번에 낙타만 다녀 아 거기 있나 보다 태양 제가 눈이 좋아서 플래티나가 보나 보다 10분 10분 아아아아 오후 8시 아침이라 그런 줄 알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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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쪽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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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 파초 아 무슨 과자 이름 같다 능력은 되게 쎘는데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발견해서 잡았다는 게 그림자가 반대쪽인 건 솔직히 이상하다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으면 그림자도 같은 방이겠지 구조물만 만든 거 아니야? 그림자까지 복수한 게 이상하잖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죽으면 서틴이었나? 데스 서틴? 그거 아닙니까? 고르고 서틴 게임은 없나? 각효인 각효인 여기서 침묵실 좀 하겠는데 타큐인이랑 손을 베었잖아 아 스토리 좀 길 것 같은데 아 새로운 소비템을 사라 그러네요 다이아몬드씨가 은근히 괜찮거든요 이게 SP를 약간 회복시켜주는 게 되게 좋아요 타이넥놈이 독보적으로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사갑시다 맛있었네요 이정도면 엔딩까지 가는 건 모를 것 같고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요? 비행기를 안 팔겠다 비행기를 안 팔겠다 오 아 아 아 이래서 그게 나온거 이 기계 고치 카디건즈 랑 뭐지 카펜더즈라 그랬나 그거면 된다니 이걸 고쳐서 쓰는 건가 보다 카펜더즈가 뭐가 있으면은 어 고정난 게 하나 있다네 아기 바구니에 소를 내밀었다 으 만지도 않았는데 하늘 100킬로미터가 넘는 스피드로 나는 경비행기는 스탠드로 공격받을 수도 없어 아 그럼 진작에 저런 거 숨에서 가다가 제트기 같은 거 돈도 많으면서 뭐 한 거야 그래 솔직히 돈이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잖아 군대도 있던 말 스피드 해건 재단 뭐 스트레스 제트기 같은 거 갖고 가면 됐잖아 처음부터 해보니까 아 그런 거는 이런 수가 안될라나 스트레스 제트기를 타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으 누구 악일까 뭐야 쟤 엄마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은두루한테 털린 거는 헬리콥터 아닌가요 아이 그게 뭐 엄청 빨리 가는 거 있잖아요 야 그런 걸로 막 이제 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 손도 못 댈 정도의 스피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깐 저 경비행기는 아 제 능력도 되게 좋다 아 되게 스탠드 능력은 다 사기 같아 뭔가 뭐 이렇다 엄청 약하다 할 만한 건 거의 없는데 약하다 할 만한 능력이 있으려나 3부에서 여태까지 싸운 녀석들 중에 솔직히 호루스가 제일 약한 거 같다 아 아 호루스 총알 조정하고 그런 능력이죠 저격수가 더 셀 거 같은데 그냥 멀리서 쏴버리면 되잖아 근데 모든 걸 초월하는 게 탱크 아니겠습니까 호루스 너무 구린됐어 지금 생각하니까 아 총알에 뭐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가 총알이 무슨 대포알처럼 좀 변하나 이동만 하는 거 아니야 총알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야 막 유도 같이 해서만? 그럼 구르잖아 여기서만 나오는 노래네 아까 그 띠띠띠 거리는 건? 저작권 괜찮겠지? 그 왜 약한 녀석이 어... 아 바탕이 안 떠오르네 약할 만한 녀석이 없네 얘도 이제 디오가 좀 골라서 보냈나보다 다 세잖아 약간 좀 이제 능력적으로 굉장히 센 놈들은 전투력이 약간 딸리고 전투... 어... 능력적으로 약간 못 미치는 애들은 전투력이 세고 도망 안되네 도망 안되네 꿈속이야 아 이게 뭡니까 크흑 잠깐만 잠깐만 하큐인이 못 맞추면 의미 없지 아 출혈 너무 아픈데 이거 50씩 사는데 됐다 랠리호 아 스탠드를 못 꺼내는구나 아 자기 전에 할 일이 있어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 뭔가 지금 손근을 본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제트기 같은 거 타고 가도 어 디오가 때리면은 제트기도 부서지겠다 크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스타 플래티나면은 총도 잡는다는데 디오는 더 세잖아요 더월드로 때리면 되겠구나 어 총알도 잡으면서 트럭도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제트기도 부수겠네 디온더 세니까 디온더 세니까 잠깐만 있어봐 이 녀석 기저귀에 응가를 했어 시정 기저귀를 어떻게 하려고? 창밖에 던져버리려고? 나 너무 하는 거 없잖아 노가리만 가잖아 뭐야 렐리오 눈구멍에 눈알이 무수히 흘러나와 입에 들어갔다 아 야 좋은데 능력 혼자 다니면 그냥 암살 해버리는 거네 오우야 아하 야자나무도 저장합시다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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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기가 스탠드로 조정당한다던가 아기가 스탠드사라니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제 본체가 숨어 있고 아니야 그 숨어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네 죄송 되도 않는 또 풀이를 하려다가 우유에 계란 노린자 바나나와 빵을 섞어서 끓인거지 맛있겠는데 안전표로 정갈을 찔러 죽였다 나는 대사 없어 난 점수점도 안해 밥 먹고 있나봐 지금 혼자 순발력 싸움이구만 자기 몸에 아 몸에 상처가 남아있어야 죽이겠구나 그렇네 야 뭐 주인공이 딱히 하는게 없잖아 같이 의심하잖아 이게 뭐야 배경이잖아 병풍이잖아 주인공이 좀 믿어주는줄 알았지 믿는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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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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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우야 너무 날카롭잖아 아 그렇지 맞아 원숭이서 쓰잖아 야아 역시 한 놈이 위로 쳐야돼 다수결로 뚜까패니까 저러는 거야 바로 한 명 지금 정신병자 만들라 그랬잖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론이 불진병자 만들라 그랬지 불진병 선 녀석 자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하하 아 근데 그런 바보는 없겠지 여기서 야 이 그치 이렇게 뭐를 해야지 아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야 이상한 플로우 꽂지마 기분 나쁘니까 아 당황스럽네요 아 동료가 있구나 저장합시다 개웃기네 하하 근데 알아도 결과는 똑같네 하하하하 아 당연히 얘기를 어떻게 할 줄 알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어? 어... 야 어떡해 조셉이 폴라렐프보다 멍청해 어떡할 거야 저거 도트를 잘못 찍은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야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 도트로? 야 저거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 부분 노래도 따로 살펴 하하하하 어?? 아... 으어... 우겟? 랠리호 랠리호 포켓몬 중에도 저런 거 있지 않나요? 잔다메 공격하는 거 비열런 놈 있던 것 같은데 다크라이 으으음 으으음 카코린이 저기 있다 꺼내놓은 상태로 잘 수가 있다 꺼내놓은 상태로 잘 수가 있어? 아니잖아 집중해야 나오는 거 아니야? 집중하나서 자는 거야? 아니 근데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드러나도 돼? 제가 다 해먹네 아 잠깐만요 사막이죠? 근데 아 그렇구나 내가 카디건즈 얘기를 한 게 비행기 고치는 스탠드로 비행기를 고쳐서 두 개로 만들던가 카디건즈로 아기를 치료해버리면 제13전을 안 보고 스킵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렇네 신기하다 그럼 오히려 안 보길 잘했네 카디건즈을 했으면 사라진 거 보고 좀 그랬겠다 뭐야? 자기 몸까지 카코인 호감도 많이 올린 거 같은데? 엔틱 나오겠는데? 몸을 풀어서 길을 통해 몸속으로 장동원 전단하지 않나? 할렐렐레벨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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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로 야, 나 카큐윈 안 올렸으면 어쩔 뻔했냐? 와, 나 카큐윈 안 찍어서 어쩔 뻔했냐? 카큐윈이 에이스거든요, 지금? 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발버려 시간이야 1대로 이기지, 데미 좀 봐 음, 이겨내가 아, 피하네, 짜식 저거 어, 야, 두 번 피하는 거 아니죠 이거 쓰자, 그냥 아, 뭐야 됐어 여기 약, 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한 30분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면, 어, 실패하죠? 어, 이런 거 보면 더월드가 진짜 개삭이다 더월드는 100%잖아 그렇지 아, 이거 싸움이 있겠지, 그래도 그렇지 아기가 상대로 봐주지 않아 겸치 좋아요 다비 드러그? 아, 능력치 올려주는 건가 보다 그쵸? 아, 이렇게 주는구나 이거 스킵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저런 거 주네, 좋네 뭐가 올라갈까? 운? 초콜렛 포인트? 나도 그래 기억도 안 나지만 난 기억하고 있다 걸어서 못 가잖아 걸어서 못 가잖아 얘, 기저귀도 못 가는데 아이가 싼 응가를 스푼으로 떴다 이유식에 넣었다 아,حم학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N 간지럽혀서 간질간질 출발하기 전에 물건을 사도록 하자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물건을 사 어거질 정도가 있지 아 너무한거 아니냐 그냥 가자 어 이제 도착하나보다 잠수함 쪽으로 가나보다 잠수함 쪽으로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압둘 어떻게 레벨업 레벨업 하고 왔겠지 압둘은 알아서? 나처럼? 애는 벌써 두고 왔나보다 배로 바꿨으니까 저장합시다 전에 봤던거랑 나랑 위치가 다르네 도망친다 본적이 있어 좋아하는 조개 껍데기도 넣었어 조개 껍데기를 넣었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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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 하겠죠, 잘? 뭐야? 아, 보통 저런 거 나오면은 바로 스탠드 꺼내서 때리지 않을까요? 카메오 아, 이름이 카메오야? 가짜 이름인가? 아, 강에서 못 잡았구나? 두 번째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겠다. 저 어떻게 한 거야? 가짜 금하겠지? 만화가 가만히 해, 신나? 유명undert 두 번째 소원은 에피소드 여기도 다른 뇌 두 번째 소원은 아 냄새 좋다 마이크에다 써놨는 기계 냄새 기계 냄새가 아니라 뭔가 약간 어딜 가는 거야 아 주말이라서 더럽게 시끄럽네요 집이 새 시체는 물어특힌 거 같잖아 푸석푸석 하고 이게 내가 잠수함 쪽으로 가면은 이벤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폴라데프 발견하자 공격당하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대신 앞둘이 폴라데프 찾아온 장면은 없겠다 슬퍼 야 자기 동생 그냥 베버리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그냥 살아두지 새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살겠지 뭐 앞둘을 잘 살려달라고 앞둘을 잘 살려달라고 꺼내는 거 뒤져버렸어 그냥 저기 아 맞아 쎄서 못 잡는다 그랬지 엄청 쎄다 그랬지 쟤는 저런 능력 있는 스탠드인데 못 잡으면 어떡해 실버 체리어선 전투형인데 쟤는 싸우는 거 말고 능력도 없잖아 내가 혼자 다 싸워야 돼? 아 나 얘 약해서 안 돼요 폴라데프 안 돼요 방어할까? 잠깐만 잠깐만 야채썰기 뭐야 나 잠깐만 나 앞둘도 약해요 잠깐만 잠깐만 앞둘 세서 왔겠지? 나 앞둘도 약한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오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앵틀벤에서 죽은게 아니지 정말 죽은거지 정확히 예스 아이엠 치칫 정보에 따르면 등을 찔린 뒤 이마를 호로스에게 쏘아서 직사했을텐데 아 등을 찔려서 말이 됩니까 호로스는 총알 쏘는거 밖에 없는 주제에 얘도 못 죽였어 파워와 파워가 상당한 스탠드다 야 파워형인데 나랑 한번 붙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 이 네베로 만든 애들로 상당하기 좀 싫은데 압돌은 해줬겠지 사막 거쳐서 왔는데 그쵸 담벼 어 압돌 레벨 왜이래 압돌 체력 570이야 레벨 몇이야 압돌 800이야 뭐야 아 잠깐만 570이라고 야 이거 엔딩 엔딩 볼때 그 하이한 디오랑 싸우는 좋더라도 높은데 레벨 뭐야 왜이렇게 높아 이거 좀 아니잖아 좀 심하게 강한데 얘 기술 있을거 아니야 와 한계 골프까지 있어 40인가 40 50인가 봐 와 대박 올라가는 것 봐 아프지도 않아 와 정신력 올라가는 것 봐 야 너 죽었다 제일 센걸로 그냥 꽂자 광역이 광역밖에 없는데 제일 센걸로 꽂겠습니다 지옥의 화염 아 근접이야? 네이버 한번 해야겠네 아 뭐야 데미지 왜이래 야 500이야 광역이야 심지어 다중이야 왜이렇게 세 너무 세셨잖아 야 만네비잖아 너무 세잖아 야 이거 정신과 시간의 방 이따왔냐 며칠 사이에 아 일주일 들어가 있었나본데 아 얘 너무 센데 50이야 어이가 없네 와 466이라고 왜있냐 이거는 왜있냐 이거는 지가 쪽에 있지 않았나 멀리 없을텐데 멀리 없을텐데 어 내가 알기로 아 땅에서 숨쉬고 있지 야 패치어 패치어 만네비 쩔여준다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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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개웃기네 아 저 스타트 지점이다 어 저기다 아 저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잡기 귀찮잖아 맞네 맞네 뭔데 아 불러와서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왜 안돼 아 귀찮네 그렇지 야 만네비 라니 너무 근데 어거지다 인간적으로 만네비 되는건 좀 오바 아닙니까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많이 올라 봤자 보정 받아 봤자 한 30까지 오르는거 아니야 생각해 50이야 50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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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지는 부분이구요 흠 흠 흠 자라지는 부분이구요 자라지는 부분이구요 넘사벽인데 스펙 갑자기 가자 출발할까 좋아 충격 오랜만이고 무새서 다행이야 조라지는 반갑니다 진짜 잠시 고등학교 ... ... 그렇지 ... 아버지로 변장한게 대부어로 가장할라고 변장한거구나 야 압둘맛렙이지 조셉이랑 학교인 레벨 높지 조셉 어 뭐야 아 이제 여기지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우승자의 증표를 먹으려면은 이빨을 부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어디보자 하이프리 에스테스의 치아를 서서 된다 치아는 매우 뻣뻣하고 오토넷 서치아는 안된다 드루프트는 없지만 격파와 환기를 입수한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잡으러 가죠 이빨까지 그러니까 소환을 해야된다는거죠 바로 싸우면 안되고 디오넘 디오넘 31일 솔직히 31일이면 시간 많잖아 세이브 했구요 각교인 컵 7개나 꺼낸거야 아이고야 내가 7개나 꺼냈어 아 쾌 으흐 정신이 들어서 이슬아 다행이야 여겨왕 미들러 라고 하지 항행 불가능이야 이빨을 부셔야 된다 그랬지 이빨 이빨을 다 스타를 안에 부셔야 된다고? 전에는 여기서 싸워서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안 줬어요 옆방을 일단 갑니다 어색 면돌로 변신해서 손바닥을 베였다 가자 빨리 이빨 이빨 보지 이빨 이빨 부셔야 돼 나는 그냥 반말이야 할아버지한테도 너무 쌍남자로 만든 거 아니냐? 조셉한테 그냥 없다 이러는데? 싸가지가 없다? 아 저기서 저 드리블 지단이 폴라레프 오케인가? 폴라레프 입을 물어 뜯고 있다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콧구멍이 각각 들어갔다 어 꺼낼 만큼의 파워가 있... 어 저장합니다 다른데 저장해야겠죠? 혹시 이빨 이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자 다섯 개였죠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게 이걸 먹으면 여섯 개가 된다는 건데 획득이라고는 안 뜬대요 이 거대함이 스탠드 파워는 아 진짜 센 놈인가 봐 7m 거리에 있어 변신도 하고 아 이게 이빨인가 보다 아 이게 이빨인가 보다 아 저 장면이 좋아 스탠드 혀다 조조가 날아가냐도 날아가도 아 저 나랑 같이 푸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푸시면 되잖아 이거 부수는 거네 이팔을 때려 부순다 그래 가자 아 이렇게야 나 앞둘도 있고 나도 있는데 부수겠지 부숴보자 분노 러쉬로 이빨 때리고 아 지옥에 하면 그냥 써 그냥 써도 문제 없어 에멜 스플래시 이빨 너가 제일 쓸모없구나 어 이게 이게 그나마 제일 세잖아 이빨 그냥 부술 수 있어 아 너무 센데 아 지속력 올라가 아 잘 생각해보자 분노 러쉬는 맞는 것 같아 이거보다 뒤에 센 건 없으니까 화염도 맞는 것 같고 이빨 아 해 몰라 아 야 그렇지 데미지가 안 되나 본데 앞둘 날아가면 안 되지 어 됐어 됐어 데미지 짱 많이 들어가 내 거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휴복 갖다가 할 시간 없어 아 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체내 침투했다가 방어력을 관통하고 때리는 게 필요해 방어력 관통 없는 데다 지옥 회험탄밖에 없어 솔직히 아 지옥 회험탄밖에 없어 솔직히 아 지옥 회험탄밖에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볼 거야 나 얻어야 돼 유승재 증표 안 돼 아니야 이거 앞둘 만내빈인데 딜 너무 안 바뀌는데 잠깐만요 이거 카큐인이 답이야 카큐인이 100 들어갔거든요 카큐인이 내 생각에 승부수고 방관도 되고 방관이 있는 게 카큐인 밖에 없다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나랑 앞둘이 데미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쎄니까 레벨 쟨 레벨도 나는 이제 근접형이고 아이고 이거 포지션 아이고 바꿔야 돼 포지션을 2판 4판으로 바꿨으면 들어가는데 아 빨리 넘겨 이빨 체력 몇일까 500? 5턴으로 카큐인이 전부 다 맞으면 내 생각에 잡습니다 아마도 첫 턴을 일단은 압두를 강화시켜야겠어 4턴이나 있으니까 첫 턴까지만 강화시키고 아 너무 오래 걸려 제트 누르면 되죠 여기서 너무 내가 이거 재정비할 시간이 없었어 자 방관이 하나도 없어 일단은 레드 갈란지를 때려봐 혹시 모르니까 이빨에 때리고 나는 이제 한계돌파를 쓰고 얘가 이제 벌받을 시간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고 할 게 없다 정신이 올라갔죠 100 들어갔죠 아 카큐인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아 카큐인 무너지면 안 돼 아 분노러시 일단은 걸고 얘는 걸고 65 그치 아 카큐인 또 무너졌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제일 중요한 앤인데 제가 방어력이 너무 높아 들어가냐? 아 아 안 좋아 필요 없어 아 이거 너무 파스탄 한번 쏴봐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아 아 카큐인 두 번 무너진 거 진짜 오바야 거기다 한번 안 들어갔어 개반칙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아 아 큰일 났네 포지션을 2판 4판으로 하면 잡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닌가? 정신적 DMZ가 들어가야 되잖아 카큐인이랑 압돌이 다비다 아 이거 압돌 두 번 써야겠다 스킬 정신력도 상당히 높은데 그걸 관통해야 돼 압돌 정신력 그렇게 높은데도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대압바록 넘겨 대압바록 넘겨 리액션 1 priced 3 2 5 2 3 3 세 번째다 세 번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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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운빨이야 그것보다 카큐인이 두 번 걸린 게 진짜 너무 오바야 제일 쓴 놈인데 데미지가 박히는 게 내부로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방관이 있나보다 엄청난 파워야 엄청난 파워야 엄청난 파워 앞둘 잘 컨트롤 해야 돼 방관없네 한계돌파에 다 쓰고 무조건 이제 벌벌 시간이죠 뿌려 그렇지 많이 올라갔다 이번에 더 그렇지 아 피했다고? 군너러시 때려 이거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더 해 아 안 통하잖아 흙 뿌려 정신력 많이 올라갔죠? 아 카큐인 또 아이씨 자꾸 하는 거 봐라 이거 잡아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100 300 들어갖고 지금 일단 회복되는 만큼은 내가 까는 거 같은데 아 좋아지 안 날라갔죠 다 내가 맞으면 잡는다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안 되지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아 이거 너무 운빨이야 한턴만 넣어줘 진짜 한턴이면 잡을 것 같아 하 하 이걸로 잡으면 돼 이걸로 잡으면 돼 아 카큐인이 또 두 번 넘어졌죠 하 카큐인 때문이야 아 이거 어떡하냐 너무 헤린데? 지속력 올라가는 건 방어력이니까 무조건 이제 돌파를 두 번 하면은 데미지 들어가는 거 같고 돌파 두 번이 진짜 최대 데미지인 거 같다 그거 이상은 없는 거 같고 아 돌파 두 번을 걸고 130이고 이제 그 하이애로펀트로 벌받을 시간이다 제 물리계통인 나랑 콜라베프는 데미지를 못 넣어 이건 하다 안되면은 포기해야겠는데 내가 이제 물리계통인데도 못 넣으니까 아 이거 그걸 넣자 어 레드 갈란드 스릴러서 어 상대상 걸숨 걸어보자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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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한 번만 쓰고 쏘는게 맞는거 같다 한 번만 쓰고 쏘는게 더 세네 에드갈란드를 때리고 너는 이제 한 번만 쓰고 한 개 돌파를 너가 이제 법황의 결기가 아니라 벌받을 시간을 쓰고 너가 진짜 할게 하나도 없다 진짜 마구배기를 때려 너가 이제 법황의 결기가 아니라 그치 아까보다 괜찮죠? 7정도? 피하지마 아... 카큐인아 개쓰레기 새끼야 아... 미치겠네 진짜 67이라고? 아 카큐인 너무 개쓰레긴데요 님들? ㅋㅋㅋㅋㅋ 빨리 그대로 진짜 안돼 이거 그리고 폴라레프 아예 안들어가 데미지가 제발 두번이라도 때려줘 그렇지 아 이거 안되냐? 그게 그냥 무조건 되나보다 확률적으로 말이 안된대 이거는 불렀잖아 이러면 안돼 아니 이거 안돼 그냥 아예 안돼 내가 백 데미지씩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휴 일단 앞둘은 만넵이니까 앞둘은 죄가 없는데 아...씨 방관 데미지가 있어야 돼 너무 이게 말툭질만 놓고 방관이 없어 내가 캐릭터가 캐릭터가 준비 하나야 도와줄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아 빨리 가 폴라레프 아이템 중에 있나? 음 음 음 몇보를 보는거냐? 몇보를 보냐냐? 용량 되나? 근데 녹화?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되는구나? 녹화를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녹화 용량만 100GB를 먹은 것 같은데 잘해보자. 나도 술먹고 쟤도 술먹없어. 어떡하지? 레드 갈란드가 소용이 없네. 해야지. 어차피 안 통하잖아. 조사장치 해. 아, 이거 아니지. 두 명 날아가면 어떡하냐. 무조건 안 되잖아, 이러면. 조사장치 데미지 들어가네? 나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조사장치 해, 나도. 이러면 어파해야지. 어쩔 수가 없이. 아, 데미지 명중들 봐. 니낫도 갈게 둘 다? 야, 이거 C. 갈수록 운이 안 받는데? 이미 늦었잖아. 못 쪼갰어. 아,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너무 운빨이야. 가스냄새 들어가. 이거 뭐 입히는 거야? 뭐야, 뭔 냄새야, 이거. 야, 물리들이라서 안 들어가나봐. 아, C. 돌아버리겠네. 안 눕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쟤네가 무슨. 내가 디버플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으면 누워버리니까. 내가 그게 문제인데. 안 눕기만 하면 돼. 포지션을 바꿔서 한번 가볼까? 딜 타입으로. 아, 빨리 가자. 아, 무슨 공격력 최강 스탠드인데 이렇게 쓸모가 없냐. 잘 계산하면 잡을 것 같아. 390 넣는다고 쳐봐. 세계에 들어가서. 저걸로 300 넣는다고 쳐봐. 그러면 일단 무조건 압둘이랑 캬큐인이 무조건 머리가 드밍고 있어야 돼. 이게 일단은 기본 전제고. 분노러시 한번 해보자. 크게 돌파하고. 무조건 벌벌 시간하고. 너는 무조건 조사장치. 아아. 야, 진짜 너무 웅빨이야. 게임이 자세히. 야, 야, 야. 둘 다, 둘 다 나가서 또. 안 돼. 야, 씨, 이따위로만 넣었어. 게임을. 이러고, 이러고 깨서 뭐 그래. 미친 새끼, 씨. 아아. 일본 놈들 자거. 야, 두 번, 두 번도 안 빗나갔는데? 카, 카큐인 한 대도 못 때렸는데? 아아. 미쳤다, 진짜. 야, 미쳤어. 안 돼. 이거 안 돼. 아이, 존나 운빨이야. 이거, 이 정도가 있지. 아니, 맞으면은 그냥 누워버리는데. 맞을 수가 없잖아, 이러면은. 뭐 컨트롤해서 깨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서 깨는 것도. 알아서 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이야, 이 씨. 안 먹어, 안 먹어. 개새끼들, 씨. 안 먹어. 아냐, 먹을래. 자세하게 보자. 진영을 바꿔봐. 진영을 바꿔보는 건데. 진영을 바꿔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가. 이러고도 못 먹으면 1회차에서 그냥 못 먹는 걸로 합시다. 1회차에서 못 먹거나. 동료가 이제. 저기 정신력 기술. 약간 이제 마법, 마법 공격력. 야, 그런 쪽 아니면 못 먹는 걸로. 그런 쪽이어도 저거 랜덤이면은 못 먹잖아. 사이프 게임이야. 나이프가 어디 갔냐. 나이프가 어디 갔냐. 적극적으로 싸운다. 근데 이거 무조건 2판, 4판 가야겠죠? 근데 공이라는 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게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아니라. 날라감이랑, 응. 날라감이랑 무력화를 감수시키는 게 있을 텐데. 아이씨게. 맨날 나갔나봐. 어떡하지? 다섯 개 짐, 증표. 경계방심.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내 생각에는 딜도 질리지만. 뭐, 때문에. 내가. 안. 날라감, 일격 방어. 20% 방어? 만약 딜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방어한다 한 번 해봐. 아아 맞아. 아, 맞아. 나, 맞아. 이게 이거다, 이거. 이거다. 너는 왜 싸우냐, 갑자기 두고둑 없이. 아, 여기 없다고? 이쪽 줄이다, 그럼. 찾았다. 아이, 개. 야, 같이 놈. 자기 위치에서 소환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 앞에서 소환되네. 이러니까 헷갈리지. 하... 자, 이제 날라감 방지했거든요? 30%? 이러고 날라가면 안 돼. 자, 봐봐. 이제 날라가는 확률이 있고 거기서 30%인 건지, 아니면 전체 확률이 있고 거기서 30%인 건지 그게 중요한데, 전체 확률이 있고 한 내가 50% 날아간다. 거기서 30% 감지한다. 그럼 20%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 데미지는 아까 도망친다였으니까 지금 데미지는 똑같아요. 제게 두고 대체 확률이 있고 가져다 Judah가 내인 것도 아까เป็니. 진짜 배가 안 지지 않으니까. 지금 인제 안 지지 않게 조사하고 있을 거겠죠? 사실 이거 안 지지 않냐? 카드 시켜주시면 안 지지 않다. 뺀다. 히어. 또 그런지? 처리,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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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감사합니다. 이번엔 두 번 정도 해보고 안되면 넘기겠습니다. 데미지로 굳이 안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날라갈 확률이 너무 높고 다섯 번 다섯 턴인데 다섯 턴 중에 두 턴을 날라가니까 두 명 이상이 만약에 데미지 형으로 바꿨을 때 정신력이 방어력도 포함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아 진짜 너무 애매한데 방어 정신력은 아예 예외겠지 그럼 공격형이 좋은데 정신방어가 되니까 만약 공격형으로 해서 정신력 데미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데미지 자체 퍽이 올라가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프 걸고 싸울 거니까 5,4,20 6,4,24 100으로 계산을 해서 90으로 계산을 해서 90에서 9,3,27 6,4,24 그러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버프 걸고 때리는 게 압두로는 제일 세네 압두로는 두 번 걸고 때리는 게 제일 세고 안 날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네 272 압두로 체계사 데미지고 문제는 카큐인이 랜덤으로 때리는 건데 안 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 진짜 끔찍한데 그러면은 그럼 카큐인은 이제 만약에 아예 안 당한다 다 맞는다면 500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센 건데 아 소사장치로 만약에 둘 다 때린다고 치면 20씩 바뀐다고 치면 다섯 번 백이죠 그러면 200이네 정말 기적 같은 운이 있으면은 970까지 어 난수가 있으니까 1000까지 넣을 수가 있다 만약 체력이 1000이다 그러면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아 모르겠다 해보면 알겠지 아우 몰라 몰라 이빨 하나 체력이 저렇게 많은 거야 후 아 이거 못 깨면은 개부싱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문제다 아 아 아 좋아요 폴라렙프가 너무 똥이야 그냥 똥이야 여기죠 이제 잘해보자 앞둘 버프 두번하고 때리는거 앞둘은 버프 두번하고 때리는게 제일 최고효율이고 카큐에는 무조건 벌받을 시간은 때리는게 최고효율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외선 강선 상대상 안먹히니까 계산값은 나왔으니까 예정대로만 가면 된다 그래도 확률이 이게 다섯번에 두번이었으니까 30%가야 된다고 하면 제로겠지 설마 기술로 먹히는게 확정기술이 아니니까 데미지 기술이니까 난수로 이제 폴라렙프가 죽을까 말까 하면 다른애들 안죽겠죠 체력이 많으니까 이런데서 계산까지 하면서 해야돼 머리아프게 딜을 넣어가면서 더셈을 해서 때려 부숴야죠 자 딜을 넣어가면서 더셈을 해서 때려 부숴야죠 미네토는 이제 자외선 조사장치를 쓰구요 걔는 이제 한계 돌파 쓰구요 벌받을 시간 쓰구요 조사장치 쓰구요 자 95 좋아요 맞아라 제발 아 아 압둘 날아갔다고? 날라간 방지 했잖아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50 벌 받을 시간 이래도 두 번 해야겠어 아 학교에 날라갔어 이번에? 50 맞긴 했나요 아까? 200 떴겠지 그럼 만약에 날라갈 수가 있는데 아 많이 올라갔다 진짜 많이 올라갔다 학교에 또 놀라갔어 근데 학교에는 한 번만 넣었으면 됐어 솔직히 두 번 안 들어갈 것 같아 지옥화염 찍어주구요 조사장치 127 학교에는 안 돼 쟤는 무조건인가 봐 이거 했는데도 똑같아 비틀거리는 거 130 들어갔지 230 들어갔지 230 들어갔지 4턴 들어갔지 200 400 이 보고 못 때리잖아 의미가 없지 계산을 해도 바보 늦었잖아? 아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학교에는 너무 심하게 아웃 당한다 너무 허접인데 쟤는 건들면 그냥 쓰러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까 데미지 내 생각에 500도 안 들어갔거든요 500이 들어가면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빨 하나가 저렇게 뜬다니까 어떡하냐 이거 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좀 더 진행이 돼서 레벨업이 되면은 먹을 것 같은데 2회차부터 이제 레벨을 고정으로 가니까 거기서부터 먹을 것 같고 지금 매체에서 만약에 500딜 넣었는데 안 먹어진다 5 600 넣었는데 아예 안 먹어지지 이거 확률적으로 이게 아웃되는 게 이 상태에서 더 아웃이 안 될 거 아니야 더 덜 아웃되는 방법이 없잖아 뭔 소리야 덜 날아가는 방법이 아웃던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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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갔어 아 90 어 150 어 어 하나도 안 나갔어 어 나간이 하나도 안 됐어 150 맥였고 일단 후우 잘 생각해보자 나쁘지 않아 어어어 300 넘게 하나도 안 와도 됐죠 어 이거 이정도면 최고 데뷔진데 거의 310정도 들어갔거든요 지옥하염 쓰고 제발 잡아야된다 430 500, 500 넘었어? 아, 앞돌은 안 돼 500 넘었어, 500 넘어 이거 들어가면 600이야 이래도 못 잡으면 그냥 못 잡는 거야? 아, 뭐야? 아, 못 잡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1000인 것 같아, 생각했는 난수 없이 아, 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돼, 진짜 아, 늦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번 회차에서 난수 생각하면 절대 안 되지, 이거 아, 근데 나는 앞둘이 레벨이 50이니까 무조건 될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앞둘 스킬상 단일 대상 넣어도 중거리 단일 대상으로 최대 데미지 넣는 게 있나? 아니, 근데 앞둘은 다 강력이었기 때문에 아, 내 생각에 적은 거 센 거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자동 돌렸을 때 앙크 때렸는데 앙크가 제일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앙크 150 들어갔잖아요 고정으로 고정으로, 고정이지 거의 난수 없으니까 이제 화염이 난수로 40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 무조건 저거, 내 생각에는 음, 저게 제일 셉니다 아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앙크로 한 번 때려보자, 그럼 돌파 없이 앙크로 고정 들어가서 150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앙크로 때리고 벌받을 시간 때리고 만약에 앙크로 들어가면은 1000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앙크로 만약에 150이 뜬다면 가자 앙크로 150 하면은 때려밟겠는데? 아, 아까 진짜 잘 떴는데 아까 그 초반 단계에서 업글 하고 그거 들어간 거 생각하면은 근데 앙크를 넣었을 때 드세요 앙크랑 나도 러시를 해야 되나? 러시를 하나? 근데 뭘 하나? 데미지 안 바뀌면 똑같아서 그러면은 난 돌격을 쓰자, 30레벨 기술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우승자의 증거 150이 들어가면 완전히 딜 계산적으로 완전 바뀌니까 데미지가 펌핑이 엄청 되죠 1.5배 되죠 1.5배 되죠 앙크로만 딜 계산해야 겠다 앙크로만 딜 계산해야 겠다 앙크로만 딜 계산해야 겠다 2.5배 되죠 돌격을 해 하고 앙크를 때리고 아직 이럴 필요가 없지 근접인데 군노러시가 제일 센 건 맞네 갈란드를 다 때려 근접 없냐? 아 앙크가 더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근접인데 앙크 때려 그래도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오! 싫어하냐? 아 압돌 날아갔어 근데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식이면? 갈란드 때리고 벌버들 때리고 이러면 압돌 데미지가 제일 많이 바뀌지 교사장치 어 괜찮죠 지금? 아 압돌아 아 압돌아 졸라 약하네 아 압돌 두 번 누웠어 되냐? 이분 돈 안 세는데 카운트 안 했는데 아 늦었어 아 아 미친 랜덤 게임이야 진짜 아 너무 랜덤 게임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다 이거 아 철이라고요? 앙크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앙크 잘 때리면은? 아 너무 혐의다 했네 인간적으로 아이씨 잃어버리겠네 잠깐만요 만약에 아웃이 안된다고 치면은 앙크랑 벌받을 시간만 다 맞추면 천 들어가거든요? 하.. 조사장치 때려야 하진 않아 30.. 20에 30.. 내 손에 25로 계산해서 2명이 들어가면 50이 들어가니까 100은 넣을 수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떻게든 타이트하게 아웃만 안 나가면은 빗나가지 않고 아웃만 안 나가면 어떻게든 넣거든요? 천을? 하.. 씨.. 어.. 이렇게 힘든 게임이냐고 더 놀라운 건 아직까지 700까지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700까지는 어떻게든 넣을 것 같은데 앙크하고 하면 운만 좋으면은 너무 안 들어갔다 너무 날아가는 게 심해 내가 날라가는 거 방지를 했는데 포지션을 근데 앙크가 더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봐도? 아니 만화 40에다가 근접인데 쟤도 상뚱 근접이고 중거리 기술이 더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 오픈IE 상뚱 근접이 function 그러니까 계산을 했으니까 조사장치에ons을 Kevin 100% 맞으니까 푸셔야죠 기도해 기도해 에메랄드 한번 때려볼까? 어 한번만 때려보자 110 화염 디더핌 아 피했어 아 저거 안되는구나 에메랄드는 카코인 날라갔어 아 자 생각해 앞둘이 일단 제일 세 딜은 그렇지 200 들어갔지 지금 오씨 와 부족해 카코인이 무조건 넣어야 돼 5톤을 계산을 해서 지금 아웃이 안되긴 했는데 그치 자랑 한번 벗고 아 회복이 있지 회복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안될거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기적을 기도해야될거같은데 될거같은데 아 카코인 날라갔어 아 이거 안돼 이러면 되냐 50 50 100 50 270 270 내 턴인데 아 이거 안들어가지 이번거 이번거 끝났지 카코인 에메랄드 스플래치 안썼으면 됐을수도 있는데 아 오바야 개오바야 중거리는 근거리도 풀파워로 들어간다는 이게 이제 나왔네 아 힘들다 혓바닥은 hp가 없고 혓바닥은 상관없어 이빨을 깨는게 그거니까요 이빨만 깨면 되요 이빨을 깨는게 승부줄겁니다 왜냐면 이빨 안에 지금 조타로가 들어가있는거기때메 아직까지 구영지 못봤네 나 15시간째거든요 거의 생각보면은 오늘 만약 하면은 10시간씩 했잖아 3시간 했잖아 11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직 구영진도 못봤네 난이도때문도 있나봐 부숴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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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도하자 10 80 80 들어갔나 120 220인데 아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난수가 너무 큰데 야 90이 왜 90이냐고 앞돌 무너졌다 아 아 이거 이러면 이러면 25 빠졌지 190 90에 125 115 들어갔네 안되지 이러면 두턴이나 이러면 난수로 많이 들어가야돼 진짜 그거밖에 없어 115 140 각표있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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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 162인데 아 답없다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제일 센 놈만 비틀거리는 것 봐 또 심지어 아래위 쓰레기들은 비틀거리지도 않아 80 무기야 왜 50에 130 아 다이나마이트를 여기서 이드체에서 구할려면 우승제 징분 3개 이후에 네번째에 다섯개 준거지 그거밖에 못 구해요 지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잠수함 쪽으로 가면 있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이번 루트에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번 턴 되냐 아 늦었잖아 근데 안 누우면은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무조건 아예 안 누워야지 아예 안 눕고 솔직히 자외선 조사까지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다섯 대 다섯 턴 동안 한 명도 아우도 안되면은 되거든요 확정으로 그러면은 아우 되는게 문제야 포지션이 날아간 방지인데 날아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씨 미쳐 미쳐 아 전략을 바꾼게 이거에요 예 전략을 바꿔서 날아간 방지 30%를 한게 이겁니다 어 이거에요 바꾼게 이거에요 바꿔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외선 자외선이랑 내가 이제 불이랑 정신적 개통 기술을 쓰니까 공격을 올릴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이상의 포지션도 없는 것 같고 다이너마이 다 안나왔고 수류통 같은건 딜을 더 안들어갈거니까 기간축으로는 대체 그 빗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자외선이 났거같은요 내 생각엔 어 빗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무조건 자외선이 난거 같고 아 있어봤자 잠수압 루트 타고 아 잠수압 루트를 계산에 넣어서 지금 이빨을 이렇게 한건가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아 잠수압 루트가 우승제진풀 주잖아 아 상태이상 안들어가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아예 안들어가요 어 레드갈란드로 안들어가면 아예 안들어갑니다 개같은거 g cardi 요 양호 그라인 훗 있거든요 세븐 여기서 제가 제 Hosp level 수십대 제빈 Dolor пор 벌받을 시간을 쓰고 120 난수 좋아요 아 200 아 압뚤아 250 이죠 회복한 거 포함해서 250이다 아 잘 때리면 진짜 난수만 믿으면 돼 아 망했어 한턴 버리면 절대 못 이기지 50이지 300이잖아 700을 세턴으로 매겨야 되는 건데 되냐 아 제발 들어가 220 220 240 230 230이고 미라토 아웃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470 남은 거 아니야 240씩만 매기면 돼 기도해 180 180 아 무조건 졌다 아 무조건이다 아 아 뭐야 이거 4턴이야? 5턴까지 5턴 아 5턴 아니니까 4턴이구나 아 근데 그러면 한턴을 250씩 해서 4턴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가능해 이런 쪽으로는 안 날라가면은 크 안 날라가면은 4명이 4턴 동안 한 번도 안 날라가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아 4턴이어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날라가느냐 안 날라가느냐예요 어차피 5턴 때려도 4턴 때려도 날라가는 확률이기 때문에 안 날라가면 돼 갑시다 근데 얘가 원거리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크다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플래시 안 들어가는 게 너무 크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 확률이 너무 기적이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대화창 다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압돌을 압돌을 일단 만내비에 확률이 있는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추천비가 없습니다 잠성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비도 없고 파세탄을 써볼까? 근데 파세탄도 피하더라고 돌격을 한번 해볼까 진짜로 한번 해볼까 난수 4턴이면 일단 원턴 250은 확실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리고 일단은 저 폴라레프만큼은 디디 진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내가 바주칼 판 게 진짜 미친 실수였어 바주칼 안 팔았으면 잡았어 진짜 한 톤에 잡았어 돌격해 돌격 돌격하고 장렬한 앙크를 때리고 무조건 벌바들이야 아이템에서 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이거 권총이 있긴 하네 권총 한번 써봐 권총 써봐 113 화염 43 아 학교에는 안 된다고 아 이것도 2판 4판 뭔데 파세탄 때려봐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43인 건 나쁘지 않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때릴 게 없어 얘는 때릴 게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둘이서 권총을 나눠 쓴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 안 돼 답 없어 이거 자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일단은 권총으로 데미지를 10% 더 넣으니까 40으로 고정으로 계산하면은 4번 5번이니까 3턴 2턴이고 권총 5발이니까 200이죠 200에다가 모자란 2명 합쳐서 200이니까 4턴이고 8턴이죠 3턴 조사장치로 20식으로 20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60이고 260이라고 치고 걔네는 둘은 걔네 2명이 역시 압둘이랑 카케인 밖에 없어 압둘 카케인이 100으로 계산해서 400해서 800을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다 인간적으로 그냥 안 누운 상태에서 눕지만 않으면 무조건 깨는데 누워버리니까 답이 없어 얘가 하아 날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야 날라가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야 차이가 없고 물론 권총을 써가지고 데미지가 좀 느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1000데미지 넘으려면 너무 타이트해 안돼 80 들어갈때도 있는데 압둘 데미지 난수라서 내가 버프 한번 걸고 때리면 30정 들잖아요 그럼 30이 늘어가지고 앙크가 맞으면은 150에서 120 난수로 치면은 아니지 100 대인 시점에서 이미 4번에서 3번으로 줄이는게 더 크지 어 벌받을 시간이랑 근데 벌받을 시간은 안 맞을 확률도 있거든요 근접이라서 벌받을... 벌받을 시간은 앙크 그리고 권총 흫 그 정도야 안돼 이거 아 그리고 얘가 회복을 하잖아 5, 4 턴이면은 40인데 난숙이니까 뭐 3, 12하면은 아 너무 이거 데미지가 좀 그런데? 권총 써 일단은 권총 쓰고 앙크 쓰고 벌받을 쓰고 권총 써 104 아아 이러면 이러면 졌어 이거 무조건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아니야 자 날라갔냐? 아 안 돼 이거 어 이거 안 돼 빗나감 25%니까 25% 계산해서 날아갈 확률이 30%라고 30%가 아닌 솔직히 50%지 치면 4 턴이니까 4명이니까 16명이고 50% 치면은 50이고 80 80 80 80 80이잖아 80 턴의 기회에서 50% 내 턴에서 4분의 4분의 1 46 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20 25% 확률로 4번이니까 아 모르겠어 아 몰라 아 계산 안 할 거야 몰라 못 깨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못 깨면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돼 게임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어 이거 어차피 안 돼 내 생각에 이거 100% 안 돼 이 정도면은 어 거의 100%야 한없이 100%야 아 차라리 명중할 걸 기대하고 스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안 해봤을 것 같나요? 했습니다 답 없어요 이거 어 단순하게 폴라레프만 아 단순하게 학교인만 보고 25% 잖아요 그걸 일단은 제외를 하고 다른 스킬로 활로를 열어야 된다 일단은 앙크는 맞아 앙크 내 턴에서 400 데미지 한 마리가 넣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제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빠진다고 생각하면 300인데 다른 애들이 300들 못 넣으니까 내 캐릭터랑 폴라레프가 못 넣어요 난수로 난수로 최대 데미지 떠도 이제 40이 안 나오니까 근접은 폴라레프는 딜이 안 들어가고 이거 근데 의미 없는 게 날아가는 게 너무 커요 어 이거 날아가는 거로 4명이 다 안 날아가야 돼 20딜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앙둘이랑 카큐인이 거의 100% 안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손동안 아냐 폴라레프는 안 킹으로 한 게 없어요 얘 데미지 그냥 아예 안 박혀요 내 생각에 얘 레벨을 여기서 지금 10 정도를 더 올린다고 쳐도 평사 때리면 10에서 20 들어갈 겁니다 그럴 거면 자외선 쓰는 게 낫고 총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얘가 문제 얘 얘가 미나토가 이제 다른 거가 되거나 척을 가져와야 되는데 수척 가져와서 잠수함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모르면 당하는 거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일단 분노러시가 지금 제일 세니까 분노러시를 이빨에 때리고 다른 거 때려보자 앙코만 센 거 없어? 스페셜 서버 그리고 너가 결계 쳐 그냥 몰라 어차피 내 생각에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거 권총 쓰는 게 제일 세고 75네 괜찮네 130이지 이거 안 돼 날라갔잖아 이거 한 번이라도 날라가면 그냥 무조건 못 들어가요 무리야 이거 안 돼 넘겨 그냥 안 돼 아 별로 안 박힐 것 같아요 생각에는 솔직히 제일 센 게 출혈이잖아요 50 50 박혀도 별로 안 셉니다 안 돼 이거 50에서 내 턴 해도 200인데 한 번 날라가면은 날아가는 데미지가 있고 빗나가는 것도 있고 안 됩니다 이거 아니 난 레드갈란드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방어력이 높아 그래갖고 근접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레드갈란드로 최고 딜이 30 박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넘겨요 그냥 안 돼 안 돼 포기해 날라가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 이거 답이 없어 진짜 여러 번 도전해서 안 날라가기 빌어서 들어가라는 건데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이게 다른 공략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이빨로 먹어지는 게 이게 또 랜덤일 수가 있어요 이빨로 먹어지는 거 자체가 에흫 아 이거 답 없어 한 번만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마지막으로 그래 날라가는 거 배제하고 2판 4판으로 한번 해보죠 에 2판 4판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아 미쳤다 진짜 나이돌에 따라서 제가 세지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약해져요 뭐지? 그 아 여기 아닌데 아이씨 네 초기 능력씨가 약해집니다 아 그거 때문이에요 초기 능력씨 그리고 애초에 능력씨는 상관이 없어요 얘 날라가면 끝이기 때문에 4명 다 100들 이상 넣는다고 치고 장거리 장비가 필요하네 뭐야 왜 이래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못 구하잖아요 바주카 줬을 때 섰어야 돼 조이를 잡았을 때 바주카를 내가 팔았거든요 쓸 일이 없을 줄 알고 그게 문제였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라 2판 4판으로 해 방심은 일단 100% 안 걸린다고 치고 3번째는 3번은 아니야 1번이야 하아 생각해보자 2판 4판으로 내 생각엔 데미지가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일단 물리들은 안 박히고 폴라렛프로 폴라렛프로 폴라렛프로는 딜이 아예 빗나가니까 안 들어가고 걔 누구야 압둘이랑 카케이는 이제 원거리고 정신력 데미지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상승이 의미가 없는데 정신력이 추가되는지 그걸 모르겠다 자체 공격력 계산식이 따로 있고 대미지 자체가 계산이 되면은 그럼 다르니까 아... 너무 헤리야 이거 너무 헤리야 이거 근데 만약에 지금 공격식으로 해서 레드 갈란드가 데미지가 만약 100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거 이길지 말지 모르거든요 데미지 그렇게 들어도 랜덤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30%가 이제 사라졌어요 안 날아가는 거 내가 데미지 안 늘 것 같은데 기술 몇 개가 고정 딜이었는데 아 모르겠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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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차거나 잠수압 루트 아니면 못 먹나봐 아니면 내 스탠드가 다른 거구나 바주카를 남겨뒀었거나 너무하잖아 아 내 모가지 방어를 버렸다 첫 번째 전투에서 폴라메프까지 때려봐야겠어 내 생각에 이거 20으로 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20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개수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모르겠다 방어력 깠는데 정신력이 떨어져서 데미지가 낮으면 어떡해 2판 3판이라서 정신력 100 올라가 놓치면 90에는 30, 40 올라가 놓치면 방크로 120 들어가는 게 혁정이다 그러면 3번 때리면 이거는 360이잖아 근데 4번 때려서 400마키나 3번대로 360이나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그냥 때리는 게 낫네 아직 80으로 4번이지 48에 32 아니야 무조건 이거는 때려야 된다 앞둘은 앙크 때리는 거 외에는 없고 쟤도 벌받을 시간인데 벌받을 시간이 25% 근접이라서 만약에 나가고 나가리가 있고 일단 앙크는 빗나간 적이 없으니까 법황 법황의 결계 20m가 이제 75 확정이면은 300뜨는 거랑 그러면은 그냥 때려자 걔는 아 근데 걔 90뚫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법황의 결과도 센 거네 사실상 어 안 날아간다는 전쟁 하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둘이 600이 되거든요 400을 넣어야 돼 아니 안 들어가 그냥 데미지가 이러면 날아가는 거까지 이제 날아가는 거 확률을 이제 고정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 아 레드 갈란드가 100씩 박혀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아우 미쳤어 진짜 여기서 이제 기적은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내 게임이 내 예상을 항상 벗어났거든요 이 게임은 020에 정신력 개통인 얘네들 공격 개수가 다른 형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법황의 결계 아 일단 벌레를 선빵을 때리고 그게 맞으면은 그대부터 이제 법황의 결계를 쓰자 그래서 만약에 20종으로 더 들어간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안 되네 하하하하하하 아 20종으로 다 들어가도 80이잖아 160이잖아 그러면 그래도 안 되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몰라 날라가는 확률도 있고 절대 안 돼 풀틀 박혀도 될까 말까 안 돼 아 피곤하다 일단 분노로 지금 제일 쎄니까 때리고 앙크 때리고 벌벗은 시간 때리고 총으로 쏴야지 아 망했어 안 돼 이제 안 돼 안 돼 내 생각엔 절대 안 돼 이거는 못 깨 데미지가 그냥 안 나와 이번엔 근데 먼저 250을 кораб을 undertaking 이차 B 너방 더 짜증나는 거 아슬아슬하게 안되고 있어 앞둘 무너졌다 아 진짜 한턴만 더 줬으면 무조건 잡는데 재수가 없어서 안돼 전에 700 넣었을 때 내가 앙크에 대해 알았으면은 들어갔거든요 700 넣었던 턴에 그래서 더 그래 된 턴이 있었어 기적적으로 근데 두번 지금 빠졌단 말이죠 두번 빠져버리면 단순하게 200들이 빠지는 건데 아니 이거 너무 타이트해 안돼 절대 안돼 이거는 내가 템을 안 아꼈어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어 내 탓이야 넘겨 안먹어 난수 300데미지 300데미지 3턴 900 아 안돼 절대 안된다 진짜 이거 솔직히 4번 중에서 2명은 걸리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스펙으로 데미지가 올라간 건 보여서 그래도 20믹에서 40믹뚐있다 30믹에서 40믹뚱뚐있다 여기가 5천마을이죠 아 정말 짜증난다 여기에 5천마을이죠 아 여기는 이제 조이 오페라테와 파이어플라이 스탠드 유저인 페이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파이어플라이 이제 벌레겠죠? 아 등장한다고 하고 어촌에서 이제 먹는 법이 있거든요 페이스를 무너뜨리면 된대요 아 주민들한테 전부 말을 걸고 tv를 염사하면 염사하면 된답니다 아 저항률로 멍대와 이제 제가 조셉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냐 그런 말은 시방지금 아예 조셉으로 하자 조이는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암바 삼백원 아까워 아 아 아 합체했어? 뭐야 저기 뭐냐? 킹조이 야 들어와 킹조이 중간거리 돌격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화문 흐르고요 화문 화문 커터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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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계속 때리다 보면 잡아질 것 같은데? 뭔가 좋은데? 뭐 뭐 침밀도 이벤트 아니잖아 침밀도 이벤트 아니잖아 얘도 한 천하겠지 뭐 침밀도 이벤트 아니 데미지 너무 세다 해 인간적으로 계속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제 눈빛인데? 제 눈빛인데? 아 분노러 분노러 레드갈런도 아끼고 결국 해 가성비 좋게 가성비다 그렇지 어 야 이거 끝내면 돼 이걸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아니잖아 하 하 아 어쩐 주민에게 말 걸고 조셉으로 깨는 거 먼저 깨죠 깰 수 있으면은 나 저 이 사람한테 말 안 걸었어 콜리 중루 냉동도 있나? 학교인 학교인 아 이거 레비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뼈저리게 느껴 진짜 줌 밀릴 거 아니야? 쟤네도 일단은 셋 잡습니다 야 이거 버틴다고? 그렇지 야 900 나오네 이제? 좋은데 대화했잖아 9백이나 주니까 여기서 잡는 게 나은 것 같다 지금 바로 가서 이제 대화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중거리 중거리고 나발이보단 같은 기술이야 4 6 6 6 9 9 9 8 9 9 10 9 9 제만 남겨둬. 그리고 염사하러 가자. 염사 안된다고? 어. 너구나. 박힌 뭘 받아. 네가 뒤질 줄 알아. 아. 야. 잠깐만. 데미지 왜 저래. 야. 와. 미쳤네. 데미지가 저런데 이렇게 싸운다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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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야. 야. 너무 세죠. 벌레는 진짜 말도 안 돼. 그치. 뒤졌다. 너는. 못 바꾸다. 어. 야. 본체가 소각 쓰는 건 개호바 아닙니까? 진짜? 일단 얘 죽이고 시작하자고요. 죽일 수 있어. 중거리였지? 야. 하아. 나 너무 지친다. 잠깐만요. 이제 둘밖에 없고 여기는 보니까 아이고 개인적으로 레벨링도 해야 될 것 같은데 3개, 4개, 스타플랜스 9개가 필요하네 개부신까지만 얻으면 충분히 나오잖아 에드갈라면 때려주고요 중거리네요 지금 정상이지 혼란 바로 돌아오면 어떡하냐 화났대, 화났대 분노러시하고 분노러시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이렇게 스플래시 자, 데미 들어가는 것 봐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주 아름다워 진정했지만 갈란드 에이, 갈란드 그렇지, 조격 야, 되게 센데 이렇게 센어? 그러면 조셉으로는 답이 없었네 에이, 그건 아니죠 풀리자마자 쓰는 건 오바죠 안새끼 바뀌었고요 얼마나 센 거냐 갈란드 스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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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어, 됐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끈적여 5천? 핵탄두 핵탄두 진작에 줄 것이지 개부신인지 나만인지 죽이자 아프잖아 아껴 두자, 저건 쿠웩 쿠웩 조이 오페르타 잭이 블루 핵탄두가 제일 센 걸 겁니다 한방병기라고요? 모든 인형들이 기능을 정지했다 아, 이걸로 만만한 애들만 상대할 수 있겠다 이런 애들만 아, 야, 없냐? 또 없네, 또 내가 맘만하게 좀 갈라 그러니까 아 니나또야 그거 아니지 겸치 전류네, 진짜 다이아몬드 씨도 주고 밥 좀 먹이자 깜짝이야 술 먹이는 건가? 술을 아냐, 밥 먹어야 돼 밥 먹는 데가 없잖아, 여기 술 먹여, 그럼 아, 나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 없냐? 아, 여기서 뭐 먹고 살라고 나는 아, 여기 식당이군요 죄송 야, 거이풀이다 좀 사냥 좀 하고 조셉도 사냥 시키겠습니다 최소한의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안 들어가냐? 다이아몬드 씨 두 개 야, 너무 퍼진다 대박인데? 34야, 이제 곧 아, 기마병이야? 이 정도는 뭐 아, 나보다 빠르네? 카큐인 겁먹었냐? 아, 이거 아니지 당황 커 bail 이거, 이거 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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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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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로마 bru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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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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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빨리 버 1997더 브라왁 나 와봐 조셉으로 이제 레벨업 하다가 보면 되니까 중거리 아 중거리냐 하필 하울뷰트 위험하다 너무 안 박힌다 야 아니야 아 미친놈이네 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밥 먹고 오자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필드전이? 근접 중거리네 아이씨 한 마리씩 죽이자 아 저게 뭐냐 저 데미지는 야 야 아 아 때려쳐 때려쳐 뭐야 이게 아 나한테 답이 뭐 주지 않았어요 저? 무슨 회복이 되고 지랄이야 나 답이 들어거 미나토 좋아 이거 한번 받아볼까? 근접이니까 분노러씨 방어에 이렇게 하면 억지로 매길 수는 있다 방어 레벨 안되셨네 이 할아버지 레벨이 14였군요 16도 아니고 아 잠깐만 그렇지 잘 때리면 이긴다 방어에 그렇지 이거 이게 정상이지 그치 청색 파문질주 완거리겠죠 그쵸 힐러였구나 체력 많이 올라갔다 한 마리만 잡으면 바로 레벨이야 그래 방어 그냥 150인가보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레벨 업 은빛 은빛 파문질주 은빛 스탠드 마스터인가 봐 스탠드란다 파문 마스터인가 봐 방어영 무시 좋은거 나왔네 술 맥이고 이거 뭐하자는건지 차지도 않네 전용이라서 좀 많이 설정한 냉피만 올라가는거라서 아 큰일났다 아래로 갔어야 되는데 어 다행이다 야 어 다행이다 어 진짜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 어 다행이야 어 한번만 더 잡으면 돼 어 조세문 빨리 올라 레벨 레벨이 낮아져서 뭔지 형아 맞고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채우고 빨리 갑시다 여기는 내가 근접 아닐까 그치 위치 보고 잡는거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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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허밋 퍼플 앤 파문 열심히 올려 열심히 올려 올리는게 남는거야 올려 뭐였냐 뭐였냐 황매아 빛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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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은 금방 오르니까 젊어 젊어 안 남았지 나도 오르게 나도 교대 몰려서 조셉 몸빵 시켜야지 너무너무 딜을 못 받아주니까 내가 그래서 더 힘든데 야 나보다 빠 아니네 아 중거리네 아 뭐였냐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하아아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치 아 야 그게 뭐냐 데미지엄 봐 와아아아아아아 소름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어 불타는 파리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몬스터를 만들어 놓은 것만이야 미너터 안 맞으면 이긴다 미너터 안 맞으면 이긴다 진정하자고 밥 좀 먹게 해줘 이 똥파리 새끼야 파문전사인데 만화만 드럽게 많네 그렇지 아 야 경계는 무슨 경계 야 미너터 얼어붙고 재기불렁 되면은 못 이기잖아 그냥 뭐가 짜는 거야 이거 내가 성공치는 골은 못 봤어 뭐 아 중거리야 이번에 아이씨 파스타 뭐 들어가지도 않잖아 왜 있는거냐 대체 하 근데 게임하면서 이렇게 화날 줄이야 안 들어가 왜 있는 거야 화색 저거 한 번만 더 던져보자 말이 안 돼 전짠 안 들어가? 미너터가 재기불렁이라고? 아아 잡몹을 삼퇴해야 되는 이 마음 돌진도 돌진도 개쓰레기고 안 죽네 저게 아 저거 들렀어 중거리 기술 있지 않냐? 아 이게 더 높은 거구나 어어 야 센데 어 괜찮네 아 대충 구상이 나왔다 이제 다이아몬드씨 막 주네 300원 벌어서 300원 쓰는 300원짜리 인생 그렇지 하아 조셉만 올리면 돼 조셉만 올리면 돼 3만원 가까이 지금 모이고 있어 그래 조셉만 올리면 돼 조셉만 야 저건 좀 안 맞는 건 좀 아니죠 데미지 들어오는 것 좀 보세요 근접 착용이 뭐 데미지가 뭐야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됐어 두 번에 한 번이니까 300원 남네 아 아 복통량 먹으면 되지 뭐 복통량 있잖아 없냐? 치료해줘 그럼 상태 이상 치료해줘 왜 안해줘 어이구 개판이야 상태 이상 치료된다며 아 개소네는 이러면 복통때매 아 개소네는 이러면 복통때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나와줘야지 예 파문치료 아 이거 힐러 됐네 자일이나 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이런만 더 할까요? 아 그냥 가자 너무 많이 했다 가서 이제 이 정도면은 됐다 계속 해치우고 아 얘가 이제 준다 그랬었지 얘가 이제 랜덤으로 준대요 소각은 없죠? 어 소각 데미지는 없죠 지금 소각은 없죠? 야 하하 넷마리 다 피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개 야 명중률 왜이래 미쳤어 타이네넘 타이네넘 뭐였어 타이네넘 야 야 아니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마오라가씨 아이씨 어 열받아 너무 열받아 나 어떡해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네 이거 뭐 어떻게 이따위를 데쳐먹었냐 하하 쟤 죽이자 레드 갈란지도 페이스 죽이면 되잖아 그냥 아 너무 점사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데미지를 300을 집어넣는데 하나에다가 아 뭐 안들어가 저게 상태 이상도 안들어가서 심지어 탁 스 스 스 스 스 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말이 되냐? 빨리 되냐고 이게 척지에 죽여 이걸로 숨어서 회복.. 아 야 뭐했냐 아..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나냐? 제일 궁금하다 이게 패턴이 있어 일단은 조셉으로 버티는게 최고인거 같고 힐을 합시다 자힐을 조셉으로 아 나 둘다 파문으로 버티자 아 방어를 하자 둘다 방어하는게 나을 것 같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그래 잘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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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레니어트 쓰고 와인 와인 콜라 먹어 그리고 오라오라 아 아 야 이거를 어우 진짜 너무 열받는 거 아니냐? 스팀 빠굴러 오는데? 너무 안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반칙이야. 안 맞는 게 반칙이야, 안 맞는 게. 야, 무슨... 바로 꺼내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데미지가 130이 박히는데 저걸 바로 꺼내면 어떡해? 그래, 이렇게 하자. 세 마리 죽이고 하나만 남기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자. 너가 분노러쉬로 하나를 죽이고 너가 자의를 해. 어차피 이게 느리니까. 하나 잡고. 회복하고. 분노러쉬로 하나 잡고. 어... 치료해. 아, 치료해줘. 좋아요. 그리고 점사해서 죽인다.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죽여. 80만색 박힘. 80만색 박힘. 하나 잡고. 경계 나야, 계속. 타이래너. 아, 척지로 때릴걸. 데미지 비슷하면 날라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돌돌 잡자. 아, 귀찮은 녀석. 이렇게 순순하네. 천원이나 쓰기에 감히? 콜라. 콜라. 아, 콜라 왜 이렇게 안 차? 아, 콜라 왜 이렇게 안 차? 원래 숨어서 채우는 것 봐라? 다이머드 씨. 아, 야! 이거 무조건 아껴가는 게 맞나 본데? 이렇게 되면 답 없지. 아, 이거 무조건 아껴가는 게 맞나 본데? 아, 이거 무조건 아껴가는 게 맞나 본데? 아, 너 빨라. 파리가. 야, 스타 플래즈라 보다 빠른 건 오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놈이 회복시켜줘야겠지, 그래도. 그렇지. 쟤는 뭐 딜 없잖아. 아, 마오라 써야 되나? 아냐, 그냥 때려. 죽겠지, 쟤 슬슬. 그렇지. 그렇지. 우승자 증표. 아, 일단 하나 회수. 아, 일단 하나 회수. 아, 너무 힘들게 한다. 게임, 게임 너무 힘들게 한다. 심지어 800원 줬어. 600원, 800원, 600원 줬어. 이걸로 이제 증표가 어딨냐? 6개죠? 이러면 엔딩을 보면, 하드모드로 엔딩을 보면 3개를 준대요. 그럼 이제 2회차용으로 하나 필요하고, 스킵용으로 3개 필요하고,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하면은, 조타로한테 더월드를 알려주는 거에 5개 필요하니까, 9개가 필요하거든요. 다 있네, 이제. 더 모으긴 하겠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덤비네. 아, 이거 아니지. 하자마자,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하자. 자의를 하고, 일단. 힐까지 해줘. 그리고 학교에 어디 갔냐? 효인아.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었지? 씨. 의지 같은 소리 하네. 의지를 꺾어볼라. 여기 이벤트 없나? 신밀도 이벤트? 도와줄 애가 없잖아. 이벤트가 나발이고. 도와줄 게 있어, 이벤트를 하지. 에메랄드? 아, 저렇게 애매하게? 잘했어. 잘했어. 이거지. 무상성이잖아, 이러니까. 들어와. 왜 못 들어가니, 저기는? 조이랑 잡았으니까, 사실상 다 잡은 거죠? 좋아요. 체력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인이 별로 없네, 체력이. 몰랐는데. 더블 엘리어트. 학교 31. 다음. 이건 아니지. 약 파는, 약을 파네. 예지, 그치? 근접. 뭐야. 둘이 호흡이 척척 맞는다? 안 돼, 저거 못 써. 없어, 포인트. 저거 쓸 필요도 없어. 그렇지. 깔끔. 다이아몬드 씨 막 주는 게 너무 좋다. 돈 주고 산 게 내가 아깝다, 저놈 보면은. 찾기 시작합니다. 험볼까, 한번? 둘의 호흡이 척척. 이건, 이건 쓰기 아까운데. 이것까지는 잡자. 지금 레벨이면 그냥 다 해버렸을 텐데. 이빨이고 이빨 다 뽑아버렸었네 주먹으로 써보자 써봐 지금이다 오오 갑자기 콤비네이션 오야 졸라쎄 와 이제 엔딩 확정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오라오라 연계로 이제 에베리스 플래시 카디건지면 못냈을라나 히너을라나 미개한 카디건즈 제가 잡을테니 방어를 하도록 100% 맞지 데미지 판정 들어가는 거 보니까 100%야 이거 12009 야 대박인데 당연히 호흡 아 호흡 안되네 호흡이 이게 랜덤이구나 됐어 그렇지 둘다 맞아도 안 죽을 때도 있겠다 데미지가 합이 150이 안될 때가 있네 32는 찍어서 가겠습니다 야 진짜 많이 찍었네요 레벨 안됐네 술로 채우죠 술로 이거 SP 주사가 진짜 좋은 거긴 하다 없어 없어 많아 볼 거 다 봤고 이벤트 상 없잖아 이제 어 호흡 척척 맞는다 아 이런 기술도 있다니 대단하다 잘 만들었어 진짜 보면 놀라 가끔 버그터 가면 되네 먹고 가야겠지 밥 아 그걸 따라 붙네 아 폴라레프가 문제야 폴라레프 어떡하냐 아 이거 세우니까 폴라레프가 바닐라 아이스랑 1대1로 싸우잖아 레벨업 시켜줘야겠는데 이거 밥 먹고 와서 시켜야겠다 폴라레프도 좀 올려놔야겠다 최소한 숨은 쉬어야지 삼만원이네 귀찮지만 내가 할 말이지 귀찮지만은 양심물이 없는 것 봐라 호흡이 맞는데 지금이다 미친 게임 이 마 민호 더 얼었어? 야 이게 안 죽는다고? 전멸하는 거 아니지 설마 아 다행이다 아 밀리미스프 드디어 익혔다 아 드디어 좀 이제 쩔이라도 하겠네 넌 레벨업을 했는데 지금 14라고? 너무 오바하다 쟤는 최소한 레벨업을 올려두죠 잘 날아갔어 잘 버티면 돼 좋아 라치 1업 레이다치 그치 레이다치지 레이다치 중거리죠 20까지는 찍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하드한 관계로 이건 레이다치로 하나씩 끊어먹어야겠다 끊어먹을 데미지는 안 나오는구나 몰랐지 몰랐지 아 뭐야 아 됐어 죽었으면 됐어 그렇지 1업 아니야 아 조금 부족했네 아이고 복수 이미 했는데 복수자야? 그러고 보니까 야 데미지 세다 쟤도 근접인데 나 레벨이 있는데 레벨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 나 좀 쓰레기인데 데미지 특화인데 나는 옛날 기술이라 그런가? 옛날 기술이라 그런가? 아 쟤도 옛날 기술이야 나 레벨업 빨리 됐으니까 바닐라 아이스를 내가 어떻게 사올지 모르니까 배가 아파요? 치즈 토마토 샐러드나 먹어 아 아 아 아 쟤 SP 없는 것 봐 아 개염이야 미디어 스피 나만 쓰면 돼 아 이거 아니지 죽을 타이밍인데 쟤는 됐어? 잡았으면 됐어 아 17까지만 찍자 너무 힘들다 하나만 더 잡으면 내 법이네 하나만 더 잡자 어떻게 보정받을지 모르니까 어 근접이 다 좋아요 호흡 맞으면 뭐해 쓰질 못하는데 이것만 써 충분해 야 니가 17짜리가 저거를 한 큐에? 꼬챙경벌 와 이 정도면은 회복도 불필요한데 한번만 더 잘 싸우시니까 한번만 더 바로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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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하다 내가 36이 됐네 딱 20까지만 찍자 합체 기술 쓸 수 있게 합체 기술 데미지는 난 이 게임이 내 자릿수까지 데미지가 나오는 줄 몰랐는데 내 자릿수가 나오니까 아 미나트 얼어붙는 건 개오바죠 인간적으로 잡는 게임인데 저를 근접으로 선빵 때려버리면 너무 아프잖아 어 막가네 이제는 어딨어 레이다치 레이다치 맞고 안 죽어? 아 어 짜증나네 호흡 맞는 소리 하고 있네 죽여 블럴레프 19 그래서 이제 가자 힘들다 이 정도 키워놨으면 알아서 가겠지 뭐 이제 2기 만날 차례인가? 블럴레프 96이네? 레벨 2기보다 나지? 지나가는데 앞서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 이제 아스완으로 가면 되네? 그리고 다음이지 개부신에서 잡으면 된다 개부신도 덱 써 있는 걸 보니까 내가 1회차에서 못 잡나봐 파동포를 쓰라는데 파동포 없잖아 아니야 파동포 없는 걸 떠나서 레벨이 안 되잖아 아 그럼 폴로레프 엔딩 쪽으로 갔어야지 쓸 수 있는 건가 본데 아 이거 안 되지 용병을 데리고 온다 헬리콥터 아 손 좀 씻어야겠다 잠깐만요 어 PPE 고 üzigo 많아 섬 카페 열심히 tavalla 아이고 아이고 아 머리카락을 물어 뜯던 장단지를 물어 뜯던 빨리 넘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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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인가 오랫동안 괜찮구만 아 9명의 남녀라고 노 아 이제 구영신이 나오나보네요 아 아 드디어, 드디어 나온다. 구령신까지 오는데 하루 다섯 시간 아까 있었어. 말도 안 돼. 어디 저장합시다. 나 솔직히 앞둘도 만내비고 질 것 같지가 않은데? 앞둘이 만내비인 게 너무 크다. 앞둘이 만내비야. 손으로 기체를 긁은 자국 조심하는 게 좋겠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듣고 주어야지. 머리통 들어있다고 말이야 카큐인 아 뭐 본지 얼마 안 됐다고 말이야 지들끼리도 본지 얼마 안 됐으면서 카큐인 당했고요 이제 카큐인이랑 침묵질 못하겠네요 근데 이미 침묵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진짜 못잡아 나 한번만 싸워볼래 궁금해 강력기 투써봐 안된다 야 아 도망 못 가네 야 도망간다고 아 뭐야 뭘었다 은두루 빨리 찾아 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ch с 이 녀석들 아무래도 이 운드루가 소리 삼지 않는다고 안하는 모양이야. 아무 그런다고 배울 거 없겠지만. 아 저기 삼화 한가운데서 물속을 좀 오바 잖아요. 도르랑 쿨쿨 도르랑 쿨쿨 엄청난 절상력이야. 앞바퀘 잘려 나갔어. 늘 꽉 붙잡아라. 저장합시다. 아 맛있는 거 없나? 아 슬슬 배가 고프네요. 아침 많이 먹었는데도. 아 초코파이랑 두유 갖고와서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오우 아이고 자 계속 가죠 잠깐 이녀석 에휴 비괴한 놈 전에 얘 다쳤을 때 압둘은 스탠드 치료 해줬었는데 카큐엔은 못했었죠 카디건조로 카큐엔을 못 치료한다는게 좀 흡니다 많이 홀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끝이다 압둘 달리는 폼이 젊다는 뭐냐 음 맛있구만 개를 취한건가 아 글라이더 아 아이고 저 이기가 성격만 좋아서도 마스코스가 될텐데 이것도 귀엽고 유감이야 물론 첫 출연했을 땐 끔찍했지만 진짜 아니잖아요 빨대 조각이 이렇게 많아 코바이 안에 넣어버려야겠다 진짜 하늘을 나는 스탠드 있으면은 잽도 못.. 쪽도 못쓰겠다 쟤는 아이고 아이고 모래다 모래가 떨어지고 있어 야 진짜 똑똑하다 어 잠깐만 개부신 잠깐만 야 아 얘가 개부신이었어? 아 그러고 보니까 개부신을 폴라렘프로 격파하라는게 그런 뜻이었구나 아 아 그래? 아 나는 착각했어요 그 작아지는거 있잖아 폴라렘프 나 겐줄 알았어요 아 죄송 초코파이 처먹느라고 몰랐습니다 어차피 폴라렘프로 죽이면은 끝났잖아요 바로 아 답으로 조사장치로 바로 깨겠습니다 세트 씬은 헷갈렸습니다 나 그래서 엄청 뒤에 있는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버렸군요 아 여기 아니네 아 아이씨 착각했다 아무 생각 없었어 나는 그래서 폴라렘프를 어떻게 잡으라는 건가 싶었는데 쟤는 조사장치에서 잡죠 딜이 안 박히니까 무슨 파동포가 있으면 한 번 쉽게 잡는다는데 없으니까 있는 걸 잡아야겠죠? 이거네 여기서 붙으면 금방이니까 아 나 이름이 비슷하네 이름이 비슷한게 잘못했네 아 세트 씬이구나 나 개부 씬인줄 알았어요 뭔가 개부가 어울리지 않나요? 오히려 얘가 세트가 어울리는데 개부가 좀 구려 보이잖아요 구리구리 하잖아요 어가미 아 되게 영상 많이 봤는데 아 여기 착각했어 착각했어요 전혀 뇌 속이 없어 은두르라는 이름은 뇌 속에 있었는데 얘 스탠드는 뇌 속에 없습니다 왜냐면 스탠드 이름을 안 말하잖아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체력이 몇인지가 문제네 아 열 배 빨리 끝난다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둘이서 열심히 쏴야겠다 열심히 쏴야겠다 조사장치로 어 이걸로 빨리 잡읍시다 아 조금이긴 해도 들어가니까 아 이게 저 따로 들어가냐 어떻냐 생수 왜이렇게 많아? 제가 그게 있거든요? 콜라가? 아 콜라 비싸죠 아이템 빨로 깨야 돼 순수하게 다행히 회복템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극혐이다 다이아몬드 많으니까 먹읍시다 아 이거 아니지 어디갔냐 어디갔냐 한번 써봐 아 이거 좀 아니지 야 콜라 방어 장치 장치 너무 오래 오를 것 같은데요 진짜 아 피하네 이거를 잘 계산해서 올 때쯤에 걸어버리면은 이때 걸 것 같은데 좋아 거틀면 하죠 야야 이거 아니지 호흡골란 호흡골란 어떻게 막으라고 호흡골란 어떻게 호흡 호흡골란 어떻게 아 아 아 해 이거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건 없어 이것보다 지금 징표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핵탄도 한번 때려볼까 오면은 때릴게 핵탄도 아 일단은 콜라 때려보자 갑시다 갑시다 안되면은 처음부터 안되게 나오지 지금 안되고 지랄일까 때려야 된다 죽더라도 회복하면 되니까 다이아몬드씨 많으니까 다이아몬드씨 두개 매기죠 아 아깝네 저거 어쩔 수 없어 핵탄도를 원래 세트신한테 어 개부신 세트신으로 개부신으로 알고 있던 세트신한테 쓸라 그랬거든요 아 됐어 싸게 먹겠어 시야 바뀌라고 하지? 아 근데 시야 바뀌는 상관없을거야 어쨌든 어둠도 먹혔는데 그치? 저 냄새 좋아 은근히 좋아 이거 아 나 진짜 뭐한거냐 5천원짜리인데 이거 그 좋은걸 아 통할줄 알았어 핵폭탄이니까 인간적으로 보통기술도 아니고 때립니다 그냥 야 출혈했냐? 아이씨 회복해야될거 같은데 너는 쏘고 너는 와인 매겨 그렇지 아 이거 잠깐만 출혈 너무 심하잖아 야 이제 알부치를 썼지 아 이거 좀 야 이거 안 돼 다이아몬드씨 다이아몬드씨 다이아몬드씨로 버텨야겠는데? 다이아몬드씨 멋졌다 좋아요 아이 진짜 그렇지 아 수준 게임 어 게임 수준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아 정도가 있잖아 내가 성공이라서 소용없잖아 애초에 미리 써도 아 야 뭐했냐 열심히 써 아직 트럭 많아 오래걸려도 하겠습니다 다이몬드씨 둘다 써 다이몬드씨가 엄청 많으니까 전맵 노가다에서 그렇지 아 매일 많이 찬다 다이몬드씨 에이 전 잡았어 지금 올거 같은데 왜 이럴지 방어 아 25,000원이에요? 아 2만원인... 아 5,000원인줄 알았는데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이미 쓴거 아이씨 저도 몰라요 묻지 마세요 오 25,000원인줄 알았는데 보죠 그럼 나도 몰라요 저도 봤는데 혹시 그렇지 않아서 생각한거 뿐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이 새끼 또 걸렸네 저거 3달아 지금 호흡골란? 좋아 아니 알보치를 먹을만한건 아니었구만 아니 알보치를 먹을만한건 아니었구만 그렇지 예쁘다 이뻐 아주 이뻐 아... 힐 넣는게... 과하다 좀... 아 근데 나름 세이브됐다? 아 나쁘지 않게 하아... 하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랬나? 아 그랬었나? 아 맞다 얘를 좋다라고 죽이지? 어떻게 죽인지 기억 안 나지만 아 둘 다 서로 지르끼리 잘 이래 솔직히 오래 걸릴 뿐이지 깨는 건 문제 없겠다 이게 뭐니? 아... 하아... 하아... 50정도 생각하면은 아이 개... 아 저 때가 제일 싫어 얼굴만 내비고 도망갈때 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어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애 하아... 으아... 이빨보단 납니다 이빨보단 나요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빨보단 나요 근데 핵폭탄 날려먹은 거는 좀 충격적이긴 하다 아... 이... 내 생각이 그렇게 안 비쌌을 거예요 아마도 하... 아마도 그래도 같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렇게 좋은 거를 조이가 줄 것 같지 않아요? 콜라 맴일까? 좋아 아 핵탄두가 상점에서 팔아요 아 상점 팔았어요 네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핵탄두도 있네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저거 버전이 다르겠죠 이거랑 언제 붙냐 얘 좀 더럽게 오래 걸리네 뭐 풀어줄 거 없냐 저거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로 올지 모르니까 방원해 그냥 됐다 드디어 왔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오네 양아치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갔어 심지어 와 진짜 미쳤다 이 게임 유튜브 조회수 바닥이라서 사실 이거 하면서도 3일 동안 하고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기분이 근데 지금 더럽게 안 깐나 더럽게 안 깐나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아 이 개 같은 이 개 같은 핵탄두가 아예 안 들어가겠죠 디디 생산 들어가면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쵸 화약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럼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맞은 거겠죠 미나토야 뒤에가 얼마 된다고 거기서 무너지고 지랄이세요 아 왜 자꾸 무너져 아 제법이야 화날뻔했어 방원해 어둠은 상관없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지 왔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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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할 기회가 없어. 다른 걸 다 떠나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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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해 와 미쳤네 방어해 방어해 아 방어 어우씨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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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데미지가 갑자기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붙지도 않고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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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걸로 7개죠? 우승자 증표 어 2개 먹었으니까 5개에서 먹고 그 페이트? 먹고 은두를 해서 먹고 7개네 야 왜 이렇게 많냐 증표 나만 돌겠는데 하드니까 이제 엔딩도 나왔고 아 미쳐 미쳐 아 미쳐 미쳐 어.. 허리야 아, 아, 아... 어제 했던 디지몬 게임 조회수께 괜찮게 나왔던데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구요 디지몬 게임은 디지몬만 달아놓으면 조회수가 막 나오는거같아요 빨리 가자 다음 어디지? 어디는 뭔 상관이야 어차피 탱크 2500 줄 때 탱크를 좀 50 찍어도 압두를 골을 보니까 별로 안쓸거같은데 능력치 올려주는게 필요할거같다 3만원 있으니까 암시장에서 팔았잖아요 3포인트 올려주는거 또 나타났냐? 또 나타났냐? 30장 안쓸거같은것 GANG 그 또 scan 되면 안되나 그냥? 보내줘오오오! 가자 징표 하나 먹었으니까 이제 불만 없습니다 여기서 뭐 준다고 해도 안 먹을 겁니다 이쪽을 향해서 뭔가를 던졌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 포인트 미사용 왔네 이게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트에 포인트가 있냐 골 때리네 아 이제 스토리 따윈 아무래도 좋아 빨리 봐 뒤로 보내줘 이걸 내일에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거 하면은 그거나 할까 마블 펜더루 펜더루 최신 버전을 지금 안 깔아놨거든요 9버전은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최신 버전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겠지 내 생각에 내 플레이 타임 생각하면은 9버전 최신 버전 깔아도 하다가 다음 버전 나올 것 같은데 3일째 이걸로 가버리다 보니까 메인 게임을 거의 안 했네 지금 딱 크롬노 트리거 할 차례인데 검색해서 조회수 보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요? 사실 스카이림 화면 조회수 나와요 질려서 못할 뿐이지 재미 그 다음이 조회수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 위주로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 만든 게임인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재밌지도 않고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빨리 하늘 풀어야겠어 카디건즈의 하늘 저 가운데 있는 막대기는 뭐야? 아... 세이브 좀 시켜줘 세이브 좀 시켜줘 800km나 남았어 아직도 그렇게 남았어? 아 거기 도착한 줄 알았지 난 제가 드디어 세이브 했다 아 지금 몇 개야? 7개? 아 좋아 저는 하나도 못 먹어 생각하면 치가 떨렸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저... 뭐하는 동네죠? 자... 하노... 아스완이야 아스완 아스완이고 하노이 록스가 있다 오케이 카큐인 어딨냐 카큐인 어 지친다 레벨도 충분히 높은데 40... 가까이 돼가는데 카큐인 어딨어 카큐인 카큐인 왜 쩍 빠졌지? 쟤가 쟤 말고 카큐인 아 근데 진짜 나 개부전은 계산에 안 넣었는데 되게 다행이다 폴라리퍼 안 올렸으면 힘들었겠는데 시력 80이 났다고 생각하면 회복텐도 많이 들어가고 아... 어떻게든 했네 너도 차텐드니? 아 뭐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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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있었지 이런 애들 그렇지 그렇지 마나도 안 먹고 너무 좋은데? 에이... 이건 아니지 200 가까이 되는데 600에 300원 아 별로 안 주네요 파문 와인을 주는 건 좋네요 아 너무 조합이 안 좋아 빨리 빨리 찾아야 돼 카큐인 어디 있어? 카큐인 카큐인 어딨니? 카큐인 이 새끼 어디 갔냐? 카큐인 카큐인 어 야 쟤 여기 뽕얼뽕얼대 카큐인아 어디 갔니? 새살림 찾았어? 뭐야 어디 갔어? 야 이리 와봐 푸딩 줘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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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푸딩 줘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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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졌다 너는 그렇지 푸딩 푸딩 다행이야 카큐인 못 봤어요? 이거 카큐인이랑 해야되는데 아 카큐인 이게 친밀도 어느 정도야 불안해 죽겠어 내가 하드로에서 친밀도가 안 차일 것 같은데? 이게 한 맵에서 이벤트를 보면은 3이 오른다고 그래 3?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 카큐인 죽었지? 아 죽었단다 눈 뽑혔지? 아 죄송합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큐인이는 눈이 뽑혔죠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되네 아 나 그냥 도망갈래 근데 싫어 너 이리 와봐 아 중거리냐 아 중거리냐? 아 잘 때리면 잡을 것 같은데 30 150 들어가야되잖아 60 이러면 안되지 돌격 척지 그렇지 그렇 얘는 여기서 스톱하죠 어 조스터는 여기서 조조는 스톱하고 다른 애 올려주죠 너무 겹쳐 어 나를 너무 겹쳐 아니야 이런거 진짜 근접으로 해서 약간 애매하게 센 녀석 있죠 그런 놈들한테나 극상성으로 잡는거고 너가 낫다 차라리 뭐야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합류해 개소리야 어디서 겁쟁 드립을 치다니 어 애매하게 잘 뺀것 봐라 레이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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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다측 아 60밖에 안박혀? 아 저게 뭐니 밀리언 스피트 어 더럽게 많이 들어가네 어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잠깐만 하 빈즈 누구랑 잡아야되지? 빈즈 잡을 녀석이 없는데 나 할아버지가 잡아야되나보다 아 너무 이거 조합이 아 맞아 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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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맞네 비웠지 압둘 다른 애 키우지 말고 압둘이나 좀 앵겨봅시다 압둘 여기선 못 때려가죠 아 다쳐서 미개한 녀석 하고한 날 다쳐요 한가스 비틀그릇 남자가 이상한 녀석을 못 그렸는데 됐고 아 이거 어디야 여기 뭐냐 어 이거 미치였던거 같은데 아 이게 아닌데 오른쪽이었나? 아 너무 아 이거 아닌데? 위인거 같은데 앱이 왜이렇게 많냐 안경 중력 옷 좀 바라봐 어떻습니까 말하고 팔지않는 저 구센의지 난 여기 어디냐 뭐하냐 쟤네도 이쪽이었나? 맵을 못찾겠어 아닌데 타이탈리가 없는데 어디였지 진짜? 여기였지 압돌 어디갔어요? 일단 조셉 아 맞다 압돌 아 나 왜이러냐 진짜 민낯 나갔나봐 마트에 갔나벼 어디라 그랬지? 좋다라고 얘기한 데가? 빼서 레벨링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이룰 것 같은데 나만 높아 아 기습 아니지 내가 먼저 부딪쳤는데 말 같지도 않은 게임이야 200 166 120 그렇지 깔끔 다이아몬드 씨 좀 많이 얻고 밥 좀 먹여 밥 밥 비밀상점 없나 여기는? 홍콩 있었잖아 아 중거리다 아 또 기습이야? 2분의 1로 기승 무엇? 아 뭐 했냐 아 미쳤네 진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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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나씩 죽여 그렇지 잡고 쪽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지 그렇지 깔끔 파문의 심호흡 파문 좀 그만 달려나세요 아저씨 이게 시대가 어느 땐데 지금 와 능력 좀 봐라 어썸한데 체력보다 회복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 이정도 가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너랑은 안가 아 레벨업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체력이 넘어오면 돼 이거? 아저씨가? 어쩔 거야 이거 어휴 tick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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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신의 한 수다 됐으 아 좋네 회복되니까 한 끼 먹고 오긴 좀 애매한데 아 여자들은 경험치를 안 줘서 별로 아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 이거 아니지 개같은 게임아 어우 짜증나네 확 확 짜증나네 그렇지 정상이지 그치 잘나왔지 저게 중거리 기술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쓰면은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기술이 기술복이 너무 좋아 노인네가 아직 살아있어 라치 술이 없으니까 푸딩 그냥 먹이자 귀찮아 귀찮아 그렇지 그렇지 아 레벨업 하냐 레벨업 좀 하세요 다 늙어가지고 레벨업도 못하네 이제 아니 이거 상성을 따져보면은 무조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중거리가 나오나? 빈즈 쪽으로 캐스트면은? 빈즈 쪽에 좀비가 많으니까 좀비가 중거리 필드 한 번 들어가서 리셋 해야겠다 쌈 연륜 오우 야 데미 좀 봐 어썸해 파문 섞은 그거지 그래서 많이 드는 거죠 어 그럼 괜찮은데 빈즈한테 잘 통하겠는데 들어가 나오자 그리고 그 왔다갔다 하더니 어디갔어 한 번까진 이기겠지 중거리 연륜 어우 야 훌륭해 중거리도 이렇게 잡으면은 거의 뭐 카케윙급이지 드디어 입삼이네요 같이 싸우는 것도 올려줘야 돼 인간적으로 힐 좀 해줘요 아 니들 여기 있었냐? 흫 아유 드럽게 쓸모없네 이기도 필요 없잖아 걔 이제 패쇼마한테서 받을 수 있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는데 패쇼마는 없죠 패쇼마는 없죠 패쇼마한테서 이제 이기로 이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죠 뭐 되....되....되....됐다 아 몰라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아는거지 뭘 뭐지? 왜저래? 저는 고드름으로 싸웠던데 패쇼업 때 어떻게 회복했지? 회복이란 뭐가 안 나왔죠? 그냥 계속 싸우다가 내가 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좋아 좋아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찾아서 회복됐으면 좋았을텐데 안 나왔어 스탠드 어디 있어? 아 24 25는 찍어야 될 것 같죠? 좀 이제 빈즈랑 싸우려면 이제 세니까 스탠드 타입이기도 하니까 도움도 될 것 같고 스탠드랑 파문도 섞어있는 놈이라 도움될 것 같고요 에이 뭐야 그렇지 펼기도 한 바퀴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파문이라서 아 기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알싸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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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지 800 근접이라서 더 많이 좋네요 얘네는 근접이고 원거리고 똑같이 주면서 말이야 근접이다 항매왕 데미지 왜 이렇게 좋냐 좋아 다이아몬드 C 24 25 찍느냐 마느냐인데 갈까 이제 그냥? 솔직히 이정도로도 충분히 깰 것 같은데? 밥이나 많이 먹읍시다 밥이나 많이 먹읍시다 아 넌 회복 안되지? 됐다 아 가자 레벨업 하자 좋아 잘 왔어 야 잘 왔어 야 야 잘 왔다 야 레벨업 하면 되겠네 같이 점심 배분 되는거 아니잖아요 배분은 되는데 똑같이 배분 되잖아요 입구에서 오는구나 나 입구에서 오는지 몰랐어요 이거 어차피 똑같네 잡는건 뭐야 왜 못잡아 아 그렇지 아 갈아 도움이 안된다 바주카 안 쏜다 얘 레벨 몇이냐 28인데 흐접한데? 왜 앞둘은 레벨 50으로 왔는데 쟤는 28이야 쟤도 50으로 와야지 좋아스 이제 이거 폴랄 에프랑 갈까? 아 그냥 가자 폴라레프 침묵질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쌓였고 많이는 안 쌓였지만 3만 3천원 가자 조사장치만 쓰면 되잖아 이런 애들은 조사장치가 짱이야 이거 어깨를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애초에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 개부신 거는 뭐야 때려 그냥 라치 좀비가 뭉청하네요 아래쪽에 뭐 있던가 뭐냐 갑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빅련 먹었고요 빅련 먹었고 하아 빨리 가자 잠깐만 쟤 좀비였나? 야 맵이 조사장치 가겠습니다 만화를 아낄 거기 때문에 어우 야 쎄다 아주카칵하다가 좀 쓰지마 조사장치 써 그냥 아주카칵하다가 좀 쓰지마 왜 쓰는 거냐 많으면 아깝게 쟤 평타도 뭐 나름 세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뭐 어디로 가야 돼 아이씨 요즘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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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그렇지 아 저게 이제 쇼컷이었지 쇼컷이 아니라 내부로 진행하는 거였지 아 바주카에 미쳤네 이거 아 왜 저렇게 바주카를 사랑해 세이브는 미리미리 하겠으면 튕길 거 같으니까 아 이거 너 일로 했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가라하세 나름 가라하시 처음에는 제가 할 때 너무 좋아 그러거든요 바주카 막 쏜다고 막상 해보니까 역시 딜러를 하니까 쓰레기야 딜러를 하니까 딱 이제 견적이 나오네 가라앉은 쓰레기였어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그렇지 아이 뭡니까 어 바주카 있네 아직 때려 그렇지 파문 와인 가라하 레벨업 걔 아니야 그 초반 부분에 일본에 있던 애 아니야 일본이었나 어디였나 후레우 홍콩이었구나 아 죽을라고 이게 라이노 세라스 웃기고 있네 빨리 해치웁시다 뭐 어떻게 되는거야 후레우가 뒤쪽이야 저기 쓰면 나 때릴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후레우 때려봐 일단 어 원거리기술 없냐 후레우 어 좋아 에이 그정도는 뭐 얻으면 하지 야 후레우 바주카도 있어? 제법인데 하여튼 먼지 죽일거 같애 생각엔 아 왜이렇게 센냐 바주카 가라 와인 한번 저기 녹여주면 싹 가시거든요 와인을 이제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와인 와인 좀 매겨주면은 그냥 싹 풀리는거지 아 근데 원거리 없는건 좀 크네 때릴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사실 어둠은 걸려있는 데다가 에이 이건 좀 그렇지 야 후레우 지가 질 때렸네 어딨어 아 이거 뭐하냐 뭐 한거야 후레우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다 조셉도 레벨업 했고 괜찮은데 이 정도 레벨이면 좋더러에 꿀리네요 라이노 세라스 가위가 파괴되었다 이거 회복하고 싸워야 되었죠 다 기억납니다 다 회복이 되어있네 만화가 없다 만화 좀 채워줘야겠다 만화 많은데 뭐 푸딩 줘 그래 푸딩 세 개나 먹였다 돈 많이 받았으니까 뭐 크게 뭐 꿀릴 건 없는데 좋아 좋아 왔군요 싱가포르에서 한번 많았었죠 이번에는 인생을 저주하고 있다 22일 안에 3회차 이상 하면서 22일 안에 여기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캐스트에서 유타를 두 번째 다 안 만나고 첫 번째 다 만나고 안 싸우고 그럼 뭐가 생긴다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다 추석 내내 이것만 할 것 같아 근데 느낌상 시간 가속의 패럴러 월드 아 나오죠 이 게임의 스토리로 카디건지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 가속이 되면서 생긴 세계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왔다 뭐 이런 겁니다 열려서 때려 나 때릴 게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야 새필기라서 많이 달죠 데미지 괜찮은데 나는 분노 러쉬 한번 때릴까 레드 갈란다 한번 때리자 연륜 아 뭐 피하고 난리세요 그렇지 아 웬일이냐 딱히 할 게 없는데 얘가 돌기나 해라 하늘옥수 때려야 되지 아 데미지 너무 좋아 200이야 내가 이제 뒤지겠다 다 와인 와인 너무 막 먹이는데 아 미너스가 다 맞았다 좋아요 호흡곤란 하문 어우 야 튼튼한데 할 게 없다 얘 너무 야 너무 할 거 없잖아 다이아몬드씨 마오라 러쉬라도 한번 마오라 러쉬라도 한번 때려봐 마오라 러쉬라도 한번 때려봐 아니아니 아니아니 이게 아니지 아 야 진짜 너무 할 거 없다 분노 러쉬 때려봐 지금 멀어서 안 닿는데 아 가라 가버렸죠 아 너무 좀 그시기하다 다이아몬드씨 아 야 조셉은 아니지 너무 막 막 하면 안되겠는데 나 지금 주인공이 이 카디건지랑 크게 차이 없거든 카디건지만은 못하거든요 지금 아 너무 때릴 게 없어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좀 때려봐 원고리는 그냥 아예 안 닿아버리니까 의미가 없어 내가 딜러이 딜 못 넣는 딜러이 딜러야 힐이나 해야돼 이렇게 카디건지랑 이게 뭐가 달라 얘가 하하 참나 골 때리네 진짜 운명의 노예 카디건지만 좋은 녀석이었어 방어력도 높고 힐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흐 하 하 아이월 아이고 각오하십시오 사랑스러운 어쩌고저쩌고 갈란지로다가 그냥 나와봐 버리버리라스 연륜 되게 좋다 이거 없었으면 힘들었겠는데 왜 이렇게 세냐 와 제복 언제 소환했어? 바로 소환하네 진짜 세다 힐다 해 다이아몬드씨 연륜 어차피 누군가가 힐을 해야 된다면 제가 해야지 힐하는 것 봐라 저거 나 싸움 연륜이 너무 좋다 들어가냐? 아 비틀거리냐? 아 더럽게 쓸모없네 아 더럽게 쓸모없네 연륜 어둠 어둠 효과 있겠지 그렇지 너무 좋은 거 아니네 어 야 됐다 다음에는 빈즈가 앞에 쓰니까 쉽게 잡거든요 근데 여기선 힘드네 크레인지 DX 가라앉은 미사일을 익혔다 한Button STEP 가난이 없어도 이겼겠는데? 여기서 나와 함께 아, 강제로 나와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야, 미사일 뭐야 조셈 랩 27 바주카보다 잘 맞네, 미사일이 솔직히 여기까지 아브리공도 의미가 있네 싶긴 한데 아무리 자외선이어도 파문보단 안되는구만 살짝 꼬였어, 컨트롤 미사일 어우, 야 변수 없이 맞아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quite a lot 아브리공 Spencer 11분에 5시간 20분으로 오늘은 5시간 30분 넘을 것 같은데? 다음날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의 1층 벨링이었나? 제가 이제 다른 조조 부에서 엑스트라로 나왔다가 살해당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써있더라구요 그렇게 이름 보면 아시는 분들 있을거에요 히빙싱드 좋아좋아 같은 시각 학교인의 병실 아 야구공에 얼굴 시끄러져서 눈이 쟤는 뭐 저렇게 재수가 없냐? 무슨 육아에 잡혀있지 않나 이번에는 먼저 눈알 베이지 않나? 아기 때도 먼저 당해가지고 미친놈 카코인가 병원에 남는다? 이런 선택지가 있어? 어 와 이름 어떻게 되는거야? 다비랑 안 써도 되나? 그 초콜렛 때 초코 퐁듀랑 안 써도 돼? 아 어 어 그렇네 침묵 침묵질이 끝이구만 잠깐만요 님들 나 혹시 그럼 이렇게 되면 우승자 증표 몇 개 놓치게 되나? 아 이러면은 폴라렐프 이도료를 못 싸우네 어 그렇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소리 상이니까 사갈 것까진 없어 동료잖아 왜 간호사가 안 오는 거야 아 절대 안합니다 이미 세 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안할 거예요 랜덤 있는 시험 뭣이여? 어디서 러브스토리를 찍고 있어 사연 놈들끼리 학교에 너무 이미 그림을 너무 못된 놈처럼 만든 거 아닙니까 못된 놈 같은데 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가죠 조조는 내일 이어서 가고 오늘 저녁 방송은 드래곤볼 할 예정입니다 아무런 댓글 읽고 새로운 게임이 있으면 할 거긴 하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군요 어 근데 되게 느려요 아 이제 나가는 것만으로 이벤트가 실패되나 보다 다음에 이어서 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저녁 방송은 저녁때 보겠습니다 뿅